새로 시작 매드독1117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 이런거 있어 PK에서 나온거 한중쟁탈전때 뺏어가지고 올라가는거 적벽대전 유비가 조그맣게 있어 송거 조조 여기까지 먹었을때 유표꺼 이거 이거 4명 원래 4명있을때는 유비가 신양에 있을때인데 그 다음꺼인거같아 이건 가상인데 이거는 그 조조 암살계획에서 걸려가지고 마등과 유비가 전사했어 그래서 마등군은 마초가 이끌고 유비군은 헌재를 탈출시켰는데 유비가 사망했기 때문에 장비가 대신 유지를 이어 장비가 여기있어 뭐 동승이 따로 나오고 둘이 탈출했어 그리고 마초가 있어 마등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거 관도대전 원소가 이겼을때 원소가 이기고 조조 도망나오 그래서 유비가 오히려 조조를 쫓는 형국 옳게 된 역사 후퇴하던 조조는 원소와 순잡은 유비의 급습으로 허창과 헌재까지 이렴 유비가 헌재까지 데리고 가 그리고 마등이 장안까지 탈취함 이런 시나리오 지제천리 요거는 적벽대전 조조가 이겼을때 적벽대전 적벽대전 조조가 이겼어 형주는 원래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먹고 송건이 이렇게 되고 유비는 여기까지 쫓겨나고 이 연합군 망해가지고 유비해가지고 여기 막음에서 올라가게 그리고 요거는 주유가 생각했던 천하이분계에요 그 송건이 이제 그 유장을 먹는거지 유장을 먹어가지고 이제 조조랑 이분을 한다는거지 요렇게 해서 먹었지 주유가 생각했던 유비는 여기있고 조조에 있고 마등 그리고 추풍이 지나고 요거는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사망해야되는데 수명연장술이 성공했을때 수명연장술 여기까지 올라왔어 위에 여기를 여기를 다 먹었어 이제 장안 먹고 이제 갈거야 이게 장안인가? 장안까지 먹은건가? 장안까지 먹은거 같애 여기서 들어가기 산월 여기 4황 5황은 항상 있어요 중원 5황은 항상 있어요 여포토벌전 여포토벌전 그 중간 시나리오 하북쟁라는 어 원가 그 자식들이 나눠줬을때 이렇게 고관까지 해서 세개로 나눠줬을때 원소 땅이 여포토벌전 통관은 음 통관전투는 마초랑 조제랑 붙어가지고 마초가 미친듯이 밀고 들어왔을때 장안까지 먹었네 막 들어왔을때 마초가 빡쳐가지고 그리고 이릉 어? 뭐야 이릉 아 이릉 들어가기 전인가보다 관우 죽고나서 바로 이제 가기전 열받아서 갈갈갈하러 가기전 그리고 정시정변 이거는 이제 그 사마이 여기 여기 있고 이건 뭐지? 조방의 후견인인 조상과 사마이 사이는 심상자 얘가 조상인가보다 근데 둘이 이제 갈등하다 이제 사마이가 이기죠 황천당림 이거는 가상인데 황건적이 난을 성공해서 난을 성공해서 난을 성공해서 이렇게 먹어 나머지가 어 반란준비 하북 영웅 공손찬 원소랑 공손찬 공손찬 공손찬이 이겼어 역경전투에서 공손찬이 이겼어 그리고 여포를 꺾은 유비와 연계에서 조조랑 대립해 유비랑 공손찬이랑 동맹이라 공손찬이 이겼어 원소는 도망왔어 원소는 도망왔어 아 원소는 얘한테 져서 원수라고 합칠거야 그치 그치 연안까지 다 낳았는데 만찬가지 신세인 원술과 합류해 그치 둘이 어쩔 수 없이 사이가 좋아졌어 원과 크로스 그치 하북 영웅 공손찬 성시패라는 성시대로 나눈거야 그냥 성시대로 다 있어 하씨 곽씨 다 있어 조각조각 쭈씨 뭐할까 좋아 보통은 이거 많이 하고 이건 좀 짜증나는게 1년동안 다 동맹이라서 좀 짜증나 요거 내가 원수를 한게 이거였어 이걸로 원수를 했는데 자동으로 이사가 수춘으로 이제 여기서 다시 해서 여기를 내가 빈 땅을 다 먹은거야 오히려 좋아 여기서부터 하는거 보다 여기서 하는게 더 좋아 구능할거 이 옆에 있는거 원숭 근데 여기가 제일 재밌어 그치? 여기 아래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이게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성시패란을 해야돼 이거하면 재밌어져 이거 할까? 관우 관 관씨 관우 일가에 끼게된 관정과 관순 채씨 7명 채옹 뭐 이런사람이 느껴져 채옹 호씨 중견장수중에 포진해있으나 다소 아쉬움이 남아 왕씨 숫자가 무색해지는 24명이있어 양씨 장씨 장... 58명 장씨 골수 무인부터 교주까지 다채로운 인재가 질비한 장씨 장각도 있어 손 손견 부자를 중심으로 문무양명 재 재 재갈씨의 용, 범, 개가 한자리에 서씨 난이도 1이야 이거 장씨는 조씨 1 조인조홍 우수한일조 황씨 육씨 좀 쉬운거 없나? 공손씨? 또 공손씨에? 동타? 동시? 동시? 동시 어디있어? 이거? 허 한 쭈 조 조가 두개네? 조조조랑 조은조랑 순씨 사마씨 사마씨 별로 안땡긴다 조가분열 조가분열에서 이거 할까? 신세력 근데 어려울거같애 여기는 좀 많이 뭉쳐가지고 여기서 좀 뭉쳤네? 안 뭉친거 없나? 결국 구능할거 또? 똥 할거? 적벽 유비 털린거야? 적벽 유비 털린거야? 어딨지? 지제천리? 지제천리? 유비? 이거 3급? 이대로 몰아붙이기만해도 천하통에 이룰수있음 얘가 더 어려워 공송강어떼 공송강어떼 공송강 유비하겠습니다 휘화부장 채관량 있을거아냐? 봉룡 상태이상 전법 반드시 성공 기간연장 상태이상 무효 효과범위 내 함정해제 황워룡 공송강어떼 석병팔진 건설가능 병기 병기 끌고가면 좋은 빨간게 없어 특기가 미쳤네 다좋아 경망 위보상 위보상 위보상태일때 기동상승 위보면 빨리가 저들 저들과 주란 포위효과 영향을 안받은 너무 쉽지 않을까요? 어? 장수가 너무 좋은데? 3급 3급 결정 유빈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략을 펴기에 앞서 우리군의 목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목표는 천하통일 대륙에 남는 세력이 천하를 제패하게 될 것입니다. 점령지역은 여기까지 쫓겨났습니다. 교주의 지역 이점이라 할 수 없을 터 5개의 이민족 세력이 강대한 병력을 이끌며 군림 중이라고 하니 그들과 접촉시에는 아무쪼록 주의해야 항구가 이렇게 있어 야 나 여기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날개 교지 23,000 사일, 사위, 사광, 사흠, 사지, 사섭, 환린 가족같은기요 어? 근데 여기가 좋은게 뭐냐면 얘네가 오기가 힘들어 1000명 3000명 지금 방금 병사를 막 빼고 있죠? 이게 다 뺄까? 5..3..4천명 이거 옛날에 퍼스트 퀸 처음 카리온 처음 시장하는 느낌이다 이게 또 손권하고 싸우면 안되잖아 외교 외교 동맥 사섭도 동맥 좋다! 권한 먹고 시작해야지 그러면 근데 병사가.. 없네? 빨리 출발해 인면 시정 모든 지원정책 효과발의 3 모든 지원정책 모든 내정정책 3 근데 얘는 또 0이야 이게 왜? 미친거 아냐? 군사는 코스트가 공짜야? 미친거 아냐? 군사는 코스트가 공짜야?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근데 애초에 코스트가 5밖에 안돼 말이 돼? 뭐? 모든 지원정책인데? 대전 이거 좋은거 같은데? 제갈균 모랄 어? 관우 어? 관우 어린 어린! 무조건 어린을 올려놓는게 맞는거 같애 어린이 사귀어 그리고 어린이 사귀어 이거? 이정도? 까부짓 할게 없잖아 이만큼을 썼어 명령서를 출발해야돼 출발해야돼 누가 가냐 여기는 관우가 지켜 추행이 느네 추행이 유비밖에 없네 추행이 유비밖에 없네 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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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도 빠르 관우가 가 5600명 요정도면 되지 5600명 추행이 거기 아 여기 점령하면서 가라고 할걸 인재 포상 어? 위헌이 있어 오케이 됐어 알차게 썼죠? 고 오케이 들어왔고 이거 점령하고 갈까? 얘가 과연? 어? 이거 길 따라가면서 점령해? 아 이거 지나가기만 해서 안되거든? 아 지나가도 먹나? 시켜줘 명예소방관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당을 해야돼 유봉 관평 이게 좀 약간 무력 이런 애들이 애매한 애가 모집있는게 좋아 교련이나 왜냐? 전투나 가야되거든 좋은 애들은 카테고리? 카테고리 바꿔 이거는 상업개발 제일 높은 걸로 해야돼 제갈량 상업이 처음엔 제일 필요하거든요? 상업 황업어령 간호 압박증 됐어 남은거는 제갈량 어? 모아서 하는게 없네? 관제 다울려 밑축만 떨어졌네 밑축진도 초성 투색 그리고 탐색 아 뭐야 잘못 눌렀다 안보여 잘못 눌렀다 도로 어 계속 가고 얘는 아 나와서 여기로 가는 건 아니겠지? 동맹이라서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돼 그치? 안 그러면 얘 빼줄 수가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달리기 싸움 여기 달리기 싸움 유비 추행으로 했었어야 됐나봐 유비 추행 어? 여기는 먹지 말자 그리고 여기도 먹지 말자 지키기 어차피 어려워 조조군 점령시 포위 발생? 뭔 말이지? 여기가 지키기 좋다고? 아니지 내가 여기 얘가 액션 취하면 내가 또 바로 출발하는데 못 와 그럼 점령돼 그럼 또 여기 다시 와 여긴 냅두고 여기서 막아야지 여기 입구에서 오는 동안에 내가 출발해서 길 따라서 막아야지 투자 탐색 아 당당 담당해야 돼 여기를 갈냥이 한테 줬어야 되는데 갈냥이 한테 할까? 갈냥이 한테 할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야지 작곡은 이버 결냥이 한테짐 cadre 방문을 지켜 rent Bund 하고 도착 하고 계 Essentially igi 같이 사용해 뎀을 당신 모두 그렇게 계속 식탁 쭉 돌아 어 얘 이쪽으로 오네 동맹이라서 아네 아 지랄마 취행으로 했으면 됐을까? 어? 취행으로 했으면 됐을까? 아 유비가 갔어야 됐네 추행했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거난 아랫당만 먹고 송권이 막으라 그래? 그래 여기 있으면 송권이 막겠다 그럼 난 그동안 뭐해? 그냥 생산? 여기까지 먹자 여기까지 먹어 이건 먹지마 니가 먹어서 지켜 으아 애들 봐 그래 여기 송권 주는 게 낫겠다 너 줄게 이게 좋네 사섭은 동맹인데 사섭을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딱 안전해서 여기 벽으로 지킬 수가 있어서 사섭은 내가 먹어야지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새로운 땅은 황어령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이게 쭉쭉 벌어져요 이게 습득 교란해서 교란해서 일단 여기에서 올라가야 해야 될 것 같아 도와주 꺼 instr기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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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 그래 좋다 온다 온다 얘 어디로와 양주의 지역 2점을 얻은 그래 난 알짜만 먹자 남해가 이렇게 넓어졌어 색칠만큼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벤트 뭘까? 아 손상양의 혼인 아 돈독해지는거네요 손상양 들어오겠네 지금은 관계가 양호하지만 유비는 방심할 수 없는 상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정면으로 견제하는 것은 상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유비를 묶어두는 편이 좋겠지요 부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손상양님과 혼인을 통해 유비를 회유하고 관계를 다져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라도 상양에게는 애를 좀 먹겠지 방에서는 활 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일렀거늘 저 드센 기질에는 도저히 못 당하겠군 천하의 영웅이니 그리 나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유현덕님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정치적인 일과 엮일 수 밖에 없겠죠 유빈훈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니 대충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날카로운 판단이구만 유현덕님이 희대의 영웅인 것은 틀림없으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한테는 안 물어봤잖아 유비한테 안 물어보면 지들끼리 왜 정해? 손교님의 가족으로 유비님에게 유비님께서 아내로 맞이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고민 손권군에서는 우리군을 이용하려는 계략이 아니겠소 점성술 점성술로 봤더니 대길이라는 점개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결혼하십시오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점을 쳐보십시오 그래서 대길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자 혼담 결혼했습니다 협력관계가 깊어지고 연장됐어 동맹 그리고 네가 대신 막아주고 주유야 네가 좀 힘좀 써 삼천명이 더 어 그리고 얘가 이게 좋은게 어차피 여기는 방어할 그게 없으니까 여기 늘어나면 얘는 두개만 막아보자 헉 16,000명 출발했는데 막을 수 있겠지 주유 있는데 무력이 80이야 무력이 80이야 말이 됩니까? 뭐했다고 80이야? 공성상승 함선에 탑승한 경우 종무시 함선 탑승해서 도망갈때 이게 적용됐다고 치는건가 거기다가 유비랑 혼인관계랑 같이 터져 싸울때 열고 열일곱살 유비 사십구살 삼십이살 차이 띠띠띠동갑까지 갈뻔했어 띠띠띠동갑 띠띠디동갑 손상향은 이제 같이 이제 좀 싸울만 하죠 뭐 여기 관씨 형제한테 보 아 근데 점령이 안되는구나 관지 손상향이 아 이렇게 오늘은 일정킨 네 나하라야님 5개월구독 감사합니다 imat습니다 안행 간혹 먹고 포상 잠깐 봐봐 간혹 먹고 간혹 먹고 포상 잠깐 봐봐 24개월 다시 24개월 됐어 친밀 우후 송건하고는 무조건 싸우면 안돼 폐학질 시작했죠? 언제 이렇게 왔냐 마운 록 흐흫 삼천삼천 야 각지에서 다 힘내십시오 다 각지 각지에서 버텨봅시다 이 조족은 패악질 이거 어? 으쌰으쌰합시다 아 적벽에서 진거 부터 시작하는 시나리오 어? 여기까지 들어가서 긁어놓기 어 이거 좋다 최대치로 혹시 이렇게 하고 이런데 긁고 오면 어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쪽 수입도 들어오는거야? 이쪽 땅이? 이런걸 침략이라고 함 들어오긴 한데 그리고 이게 동맹이라서 못 빼 안 빼서 동맹 땅은 좀 추잡 실험까? 이런데 막 지나다녀 막 지나다녀 여기까지 한번 가봐 이렇게 가면 안 돼 편하게 가면 안 된다 관우야 세상일에 편한게 없어 하... 내가 다 지정해줘야되네 아 괜히 병사 많이 줬다 그치 아니 그거 할걸 옆에 3칸 3칸면 줄걸 아 6천명부터 3칸 근데 왜 3칸 안되지 아 3칸면 3칸면 줄걸 사기가 없네 원래 처음에 사기가 없어서 그렇지 훈련은 안해도 될거 같은데요 빼자 돈 만 나가잖아 그치 그냥 그만 이것만 먹고 와 그냥 폐약제 그만 학익이 이게 잘 칠하거든 원술 클리어 클리어로 쳤어요 상업개발 응 치쿠아 오케이 왜 이렇게 오지? 그렇게 봐 어? 되네? 꽤 높나보다? 천명 얘는 그냥 색칠하려고 있는 것 같죠? 흠 순건 야 그래도 이만큼을 먹었어요 얘가 출발을 해서 원래 얘가 한 요기까지만 있을거에요 땅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 여기랑 여기 두개 먹었어 여기는 먹으면 안좋아 조조가와 여기는 송건 먹으라고 하고 선물 등용할거 없나? 등용할게 없나? 등용할게 없나? 등용할게 없나? 근데 지금 할게 없기때문에 그냥 이거 해야돼 기다리기 기다리기 이게 아니야 천명밖에 안돼 색칠공 오 여기 간다 동맹이라서 의중을 알 수 있어서 좋네요 사섬님의 사자 돈주게? 삼천의 금을 증정할 때 대신 방랑 따릉을 양도할 생각 없습니까? 거부 내가 가봐야겠다 제갈량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제갈량은 무조건 조원 100%잖아 하지? 내가 달라고 해보자 직진 흐흡 교환 alous 아퍼 금 천 이찬 3000 4000 4000 5000 아니 이 새끼는 5000회도 안할거면서 왜 나한테는 3000회 해? 미친놈이네 아 이거 조금씩 퍼지고 있죠 이렇게 얘는 벌써 이만큼 퍼졌어 얘 근데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 먹고 이거 하는게? 얘 할 수 있을까? 감당 안될거 같은데? 맞아 이거? 어 근데 여기 좀 비옥하다 온다 온다 색칠호가 못 시작했다 서황하고 장려온다 배타고 이렇게 해서 온다 왜 올까? 왜 이렇게 올까? 이렇게 안오고 뭘까? 해릉왕 점령하려고 한다? 만육천명이 굳이? 궁금하네요 이거나 구경합시다 어디로 가나? 오리너구리의 모험님 16개월 구독함 이거나 구경합시다 이거 어리둥절에 만육천명에다가 이만큼 있고 위에는 어떻게 됐죠? 어 위에 쫓아낌 오케이 다른 체인점들을 어떻게 하나 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먹음 오케이 쓴맛 보여줌 이거 우리 땅이다 여기는 아 오케이 여기까지 먹고 아 너도 지키고 아 너도 지키고 어 잠깐 사섭하고 동맹이니까 진하기? 입촉? 유.. 유장 방패? 사섭은 지금 못 쳐 동맹이랑 사섭은 지금 못 쳐 동맹이랑 군량이 안 돼 유비가 이천을 끌고가 이천을 끌고가 315일 315일 이천 끌고가서 여기 도착한 다음에 이천 또 나눠서 이쪽 가기 아 추해 이천 이천팔이야 이천팔이면 다르지 163일 168일이고 유비가 아니고 장사하러 간다면 요가 대폭상승 주창이 발이 빠른다고? 사기 저하도 좋아 아닌데? 발이 왜 더 빠르지? 질주 있는 애? 이게 너무 미개하다 이게 그치? 없는데? 요화가 산전 붙어서 빠르대 아직 동맹 기간이거든? 지나갈때? 해볼까? 아직 동맹 기간이거든? 지나갈때? 해볼까? 3천명 데려가 혹시 모르니까 3천명 데려가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렇게 가는거 아니겠지? 빨간색 봄이시여 더우러거든요 보험시여 더우러우러우러 출발 출발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관우 오고 맞고 관우는 뭐하는데 상업만 2레벨로 맞추면요 할만합니다 지금 2레벨 거의 다 됐죠 공격이어도 되나요? 공격해도 돼 도시락은 계속 있어 도시락 자 출발 어? 옛날에는 옛날 삼국지는 군사의 조언을 듣고 할 수 있었는데 나 금이 더 필요한데? 규환비가 1대5 이거 어? 내가 줄였네? ! 종료 그는 장군이 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믿어주는구나 도시락 신고 고마워 아니 돈 많으면 좋아 상인 오겠지 상인 오겠죠 자 가봐 일단 어 내가 간것 때문에 자극을 받은건가 혹시 다음에 끝이네 겨울이고 4천만 4천만 돌아가네 돌아가네 이쪽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가네 다음에 이제 궁량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아 남았어 관우가 들어와서 한턴 더 버틴 어 오케이 원래 2,500 받았지 내가 2,500 그분은 16,000 내가 궁량 몇에 줬지 야 실수가 10,000 만에듬 워령이 누나 봐봐 어떻게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돼 5,000 5,000 5,000 5,000 이리 와 요하고 5,000 5,000 5,000 5,000 5,000 6,000 유장군하고 위랑 동맹체결 먹었어 굉장한 위나라한테는 굉장한 자극인데 괜찮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사기? 대전 아 나는 맞아 나는 맞았는데 너 맞아? 습득할까? 많이 주었겠지? 습득할까? 습득할까? 사기 안 올려도 된다고? 쪼내려오면 어떡하냐 어디로 쪼내려오면 싸우면 되자 요하부대 사기 82 이건 그냥 싸우면 돼 길로가서 사기 안떨어져 여기서 좀 떨어질수도 있겠다 유장하고 동맹을 맺으면 좋긴 한데 멀티를 딱 여기 딱 해놓으면 얼마좋아 여긴 뭔 땅이야 왜있어 이게 이 공간은 왜있는거야 아 쟤 막혔구나 너 왜왜왜 만들어놨냐 이거 돈이 이제 없어 레벨리 어 궁량이 없네 벌써 또 그래서 돈을 아끼라고? 관직 다 뺄까? 관직 기분좋잖아 기분좋잖아 이거 근데 얘네가 봐봐 엄청 잡아먹네 모드 해임 지휘 필요한 요정도만 넣어? 관우 관우 제갈량 관우 제갈량만 줘 연애치티키 쓰면 돼 연애치티키 쓰면 돼 잘 헛 которыми 로뜩 pæ 아 이제 흑자전환했어 구조조정 해가지고 흑자전환 또 여기서 연회 연회 터지면 됐어 애초에 떨어지지도 않았어 잘 떨어진 애도 없어 애들이 실망을 안해 상업은 이거 하는게 좋아요? 돈있으면? 별로? 어 이것도 다 그거거든? 세금이거든? 사섭당 야미 요르쿠폴로가 이거 먹고 아 괜히 점령했다가 얘랑 사이만 안좋아지는거냐? 요르쿠폴로가 요렇게 해서 잠깐만 이거 산이잖아 사기감소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사기감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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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여긴 소 여기서부터는 소 73 사기 보충은 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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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갔어? 이것만 먹고? 누황고가 먹을 때까지 안 튀어나오고 거북이 작전으로? 오나라에는 쫄보들밖에 없구만 내 땅봐 유 땅봐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자그러면 시작! 요거 궁금하네 난이도요? 3급 저는 아까 그것도 통일했죠 원실도 통일했죠 아우 골치아퍼 병사가 이렇게 많아졌어 3000을 떼어줬는데도 15000명 원래 처음엔 11000명이었거든 66 사기 66 혈로 결제 이벤트 아우 의용병이 들어옵니다 병사수가 5만 이하면은 치안이 100이고 하면은 줍니다 지배도시 3이야고 쌀이 잠깐만 사기 쌀이요? 9000 나간게 요하밖에 없어서 좀 그렇게까지 먹진 않아 든든하다 그치? 지금 18000명까지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그거 거래만 잘했으면은 금이 1000 더 있었다는거지 5000까지 금이 여기까지 늘어났네 이 금으로 뭐할까 이래도 개발하면 안돼? 이래도? 이러면 개발해도 되잖아 온다 온다 조조 온다 요하 간다 오오 또 왔어 아 좋아 곽준 좋아 진칭 환후바 이제 해도 되잖아 하지마? 안해 사선먹고 교역만 해도 엄청 교주먹고 교역하면은 개발치가 엄청 오른데 나 이제 곧 3인데? 62 보내주는게 없어 흐흐 흐흐 진까지 만들었어 아 누가 계략으로 만들었나봐 6개월 남았거든? 18턴? 너무 널봤는데 이거? 18턴? chat 구호 2 2 렁 장합 뺏기면 좀 짜증날것 2 에 2 7만 73만 그럼 출발 2,000.. 24,000이면은 밀지 내가 그지? 밀지 그리고 여기 사기 많이 깎이는 부분은 얘가 다 통과했어 이제 거의 여기 이제 하면은 이제 아니네 되네 여기까지 와야 소다 여기까지 와야 진 만들고 안 돌아가는 느낌이죠? 공성변기까지 갖고 왔는데 그죠? 도와줘야돼? 도와줘야되나? 도와줘야되나? 아니 웃긴게 봐봐 아 여기 5만명 가까이 있으니까 못하는구나 막아봐 좀 난 모르겠어 어디게 막아봐 홍당모11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우씨? 장비 부인인가? 도와줘야되나? 일단 가봐 얘가 이쪽으로 갈 것 같다? 아 하필이 왜 여기서 만나냐 나 좀 도와줘야겠다 관우가 좀 도와줘라 일단 여기까지 가줄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줘 도와줘야되나? 저장야되나? 진 만들기 이런거 하자 해도 되잖아 개방 최정렉 도와줘야되나? 동양봉 는 도와줘야 도와줘야되나? 도와줘야되나? 스타렉 수치 5 이렇게 오라 효율 떨어짐 이 돈으로 징병함 유화 안 벌었어 사기 50이나 남았어 여기서부터는 사기 별로 안 깎여 자 이거 봅시다 아씨 도적때매 엄청 빠르다 아 이거 먹었다 지정해야겠다 지정되죠 자 여기 하나 우리 하나 아 얘가 먼저 오나 신선을 하려면은 또 사이 안좋아져서 안하는게 나을 듯 신선을 하려면은 또 사이 안좋아져서 안하는게 나을 듯 찍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거 한번 그 필살기 한번 쓰고 얘네는 여기로 갈라나? 길이 어떻게 돼 얘 이렇게 가나? 나 여기로 갈게요 요거 변기만 없애줘도 되거든 관우가 변기만 없애주자 오 요거 요거 띄워놓고 군신 터뜨리고 그리고 사기는 돈주고 지금 올릴 필요가 별로 없을거 같죠 요정도 47 사기 자 이렇게 봅시다 아씨 하나에 안들어와 하하 내가 맵을 너무 넓게 써 하나에 안들어와 뭐꼬 오케이 야 들어가면 어떡해 왜 나한테 맡겨 얘도 달려 지금 지금 내 얘 방심하고 있었거든 우리꺼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요아 언제 이 새끼 여기로 이렇게 왔어 요아 늦었어 다 사람들이 뛰지 말라고 했을때 뛴게 주요했죠 사기 45 등사랑 요아 그리고 여기 땅이 울림이야 알고 있었어요 울림이라는게 있는지 울림이라는게 있는지 좋다 이거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지정안했다 담당관 관우가 좀 도와줘야돼 오케이 아 이쪽으로 해서 박 배치를 잘했네 건령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담당관이 없어졌어? 뭐야 이거 담당관이 없어졌어? 왜 못보네? 아 내가 건령 먹었구나 금 4900 생겼어요 호출 진짜 위험했다 그쵸 여기는 장비 장비가 막아라 싸움 잘하는게 없나? 조운이 막아라 갈냥이가 막을까? 위헌으로 가? 위헌으로 가? 아 위헌이 막아라 손상양까지 보내? 위헌하고 보조 한명 관평까지? 위헌관평 보내? 홍충은 없어 위헌관평이면 막지 어차피 병사가 그정도 안돼 위헌 근데 장비가 있는데 굳이 안쓰 안쓸 이유는 없잖아 장비가 대장이야 .. 제시어엘 장비가 В 유헌aan żad중 롱 롱 그리고 그리고 오케이 밥에다가 담당 한자리 주어? 그래 한자리 주자 요아 잘했다 요아 고생했어 이거 좀 중요한 일이었거든 멸적교육 아 요아 이미 비장군이구나 비장군급은 아닌데 아니 비장금해 비장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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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그냥 너는 주고 장비가 이제 막아야되거든 장비 8호장군 하나 주자 출발해서 못주네 출발해서 못주네 인재 틈새 영영수 남은거는 습득 위험사 중간 못주네 예산heiro 한자리 솔직히 från 중간에 진도 하나 더 있네 진도 진도 황워렴 안내 꽉준 꽉준 지력이 더 높네 꽉준 자 이렇게 까지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 하 하 내가 5천 갈기 싫은데 근데 이걸 뚫리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거 아냐 장악으로 아 보금로 끊는거 아 좋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럼 이렇게 갔어야 됐네 내가 얘는 알아서 가겠지 여기서 이제 병사 모아가지고 버티면 될거 같애 그치 이거 운남 보내고 그럼 땅 3개죠? 이거 사섭 칠 준비하고 아 이렇게 가도 되겠다 그치 얘네가 쫄아가지고 뒤로 빼도 이득이야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오겠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얘 뒤로 오겠지 나 발견하고 얘 뒤로 오겠지 100% 그쵸 그쵸? 수비군 나오니까 못간다? 그럼 나는 이제 빨리 가자 수비군이 나오면은 뒤로 못가 그치? 공격 왜냐면 내가 얘를 잡으면 좋잖아 왜냐면 내가 얘를 잡으면 좋잖아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됐고 사섭은 4개월 남았어 이새끼 이새끼랑 지금 차이가 안좋거든 갔다 돌아갔다 그러면은 애들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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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왔네 워주 빨라 저지저지 이거 안 되고 그럼 습득으로 채워야 되는데 지력이 안 좋네 일단 가르쳐 미축한테도 가르쳐 진도? 다 줬는데? 아직 그만해 명령서 남는거 너무 아까운데요? 남은거 뭐 못하나? 탐색도 없는데? 돈들잖아 돈 안드는 개략 없나요? 등용? 충성이 다 백이야 건령? 건령 이렇게 되어있어 내 땅 이렇게 되어있어 지렁이 길을 통해서 뱀의 길을 통해서 왔어 이거 먹을거야 이제 두개 여기 통해서 이렇게 지렁으로 이제 먹을 땅이 없거든 더이상 먹을때 빈 땅이 없어요 사실상 여기 두개가 다에요 사섭은 4개월 뒤에 동맹 풀어줘야지 칩니다 이거 내가 뒤로갔을때 군신 한번 터뜨려주면은 될 듯 가자 준비? 광클? 잠깐만 이따가 부정확인 제가 내가 보내줘! 진짜 무능하다 진짜 무능해 도착했나요? 아직도 안왔어 언제 와! 근데 본진을 튈 수가 없어 수송을 해야되거든 수송하려면 또 수송끼리 이쪽으로 무조건 이쪽에서 샌드위치 됐지 무조건 전병력을 요쪽으로 꼬라박아서 뺏어야 돼 그래서 이걸 뺏기여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어가 좋게 요렇게 하기 승전보매님 2개월 구독 저도 감사드렸습니다 아직도 한명이야 여긴 그리고 훈련도는 또 꽉 찼어 또 헤이 이야 답없다 답없어 근데 얘 이거 끊어주면은 얘 혼란인데? 얘는 혼란이잖아 성 있어도 얘는 출신이 요쪽 출신이라 내가 여기에 끊어주면 내가 권한 먹자고? 권한 못먹어 그러니까 얘가 내가 내가 내 기억으로 내가 끊겼던걸로 아닌데? 근데 얘도 위험해 지금 여기 여기 뚝 끊기면 끝이야 아니면 얘가 펑 늘어나 범위가 펑 늘어나 그냥 가 그냥 퇴근 퇴각해 자 봅시다 자 유장군 오고있대 자 여기 삼천 디펜스 얘 이거 먹으러 오겠지? 월수 니네 나 상대 할려고? 조조 막는데 쓰지 그냥 다왔지 아직도 안왔어 언제와? 아니 뭐 나는 병사 끌고도 왔는데 홀 홀몸으로 못와? 어떻게 봐? 자세하게 이거 어떻게 봐? 자세하게 밑에 바가 없어져야지 도착한대 아 다왔네 다왔다 퇴각 퇴각 하 이게 문젠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계속 보급해 주는거 봐 왜 안가? 왜 다시 또 이게 줄어들었어요? 아 아 꽉 차있는거 줄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아까 그럼 왜 꽉 차있어?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빗지 빗지 빨리 좀 와요 좀 빨리 좀 와봐 출발 안한거 아니야? 이 새끼들? 출발 안한거 아니야? 안한거 같은데 전화해 어디야? 어 다 왔어 아 왔다 왔다 다 왔다 아 미친 자 4점 자 상어 관직 장비위안 이렇게 줄까? 장비위안 조우는 지금 없어 나중에 해도 돼 장비위안은 살짝 떨어뜨려주자 요정도 어차피 이게 다 안써는데 사실 장사? 아 봉시? 장사? 봉시 장사? 요화가 한번 더 해 고생해 이게 독천이지? 독립 사기감소 대 독천이네 이게? 독천 건너서 또 고생하네 독립 밟으면 병사 깎임? 아 이렇게 돌아갈수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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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으로 못해요? 죽을라나? 근데 그럼 여기 지키기가 되게 좋네 아 죽어? 아 남만 옆으로 지나가는게 너무 무서운데 성 먹으려면 이렇게 가긴 가야돼 요기는 버틸라나? 이렇게는? 중계하지 말고 성만 찍어요 왜? 아 이렇게 길이 있긴 있네 아 그래서 성만 찍으라는거구나 길 따라서 어 51 이와 가고 그럼 여기로 올려면 얘는 요쪽으로 오는거 아니면 이쪽으로 못오네 다쳐야되네 요거 얘 사끼 떨어진 병사로 출발했네 너무 탐난다 허허 허허 끊겼어 손가랑 나랑 나는 이제 사선먹고 요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유장 흡수해서 대항 고정발견 오케이 주포 옹게 반란대장 옹게 더 오는건 아니지 주제넘게 끽댕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안먹는게 낫겠지 자극 안하는게 낫겠죠 요 안에서만 있죠 위에서 남에 친다고요? 안치는데 추천 추천 돈써? 이건 바로 되는건데 뒤져서 찾으면은 공짜야 그냥 개꿀이 탓 옹 2회 어 얘 능력치 좋습니다 2회는 오툴플레이어 2회는 좋지 자 2회 들어왔고 열두명 열두명 여기서 6명 6명 나누면 될 듯 등용 통솔 온계가 괜찮은데? 포상 없고 탐색 줘바 탐색 누구 땅이야? 옛 땅이구나 덮히겠지 이제 내 땅이? 여기까지 덮히겠네 내 땅 아 열받아 내 땅인데 진행하겠습니다 온다 이거 말한거군요 오한 용장 오한 용장 오한족이 여깄는데 이 오한 용장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이 오한 소정 이 아이씨 오한 용장 오한용 오한 용장 이것까지 준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난 못참아 여기까지 오면 나 못참아요 이거는 내가 어차피 막기가 힘들어 왔다갔다 왔다갔다 힘들어 이것까지 줄게 더는 안돼 하나 치어? 찐 찐 설치 근데 이거 어차피 못 막아 여기서 대규모로 나오면 못 막아 막을 수 있는 데다 하자 자 병사 슬슬 늘어나겠죠? 돌아가고 나는 달리고 아 여기 살짝 나왔다 들어갈걸 여기 살짝 들어갔다 하자 고봉도 들려? 고봉? 살짝 이건 되잖아 44 사기 됐어 왜이렇게 느리지? 기병인데? 뭐야 이거 안먹어 아 내가 체크를 안해줬어? 아 체크를 안해줬네 괜찮아요 먹고 다시 또 나오면 돼 먹고 운남찍고 쌍백찍고 비고찍고 전지 여기 농동으로 갈거에요 한바퀴 더 돌거야 온게 어디로 갔네? 내가 먹었나? 어? 온게 갔다 갔네 하 열받는데 사석과의 동맹은 다음달이면 끝나게 됩니다 어? 상인 군량을 별로 안주는데 5월에 원래 5월에 원래 그 비싸? 어 병사 엄청 깎인다 금 얘 도착하면 출발을 못하는데? 쌍백찍고 그럼 들어갈까? 5월에 건령에서 수송 일단 먹어 이게 더 크니깐 무시무시하구나 먹기가 아아씨 농동은 먹었어야 되는데 아 부상병으로 아 부상병으로 음 음 부상병 아닌데? 즉사했는데? 도구로? 도구로 3... 3... 3... 390명이 즉사했는데요 ㅋㅋ 도구로 3... 도구로 3... 390명이 즉사했는데요 도구로 2... 도구로 3... 도구로 4... 도구로 4... 도구로 4... 너무 열받는다 야 뭐좀 해봐 너 참을 거야? 어? 2만명 조주 2만명 사기 123 방어 1200 공군 980 요새 27000명이 나가긴 나가거든요 이거 갈리면 여기 밀리고 디펜스가 안될 것 같은데 오만해서 계속 오는데 올텐데 아니 나는 막지 나는 막는데 손권이가 좀 황어령을 내가 그 등용을 시켜가지고 병기 해가지고 출발시켜야 되는데 사섭 이게 골아프네 송건이 여기서 버텨줘야지 내가 출발해서 먹는 동안 싸우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하면 출발할 것 같다는 느낌이지 사섭을 증술 쓰면 그냥 먹어요 오케이 어 주포 들어오고 망로까지 지우면 이쁜데 안 되겠지 빨리 돌아가는 게 낫겠지 출발하자 그리고 훈련시켜놔 훈련시켜놔 그리고 제갈량을 출발시켜 느리잖아 투삭을 하면 신산 규모가 안 됩니다 너무 아깝죠 2회한테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아 2회가 통솔도 좋고 괜찮네 방원? 3천명밖에 안 돼 진급시켜? 군사도 없는데 그래 3천명밖에 안 돼 뭐해 이거 오케이 5천명 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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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네 자 한 건무 교위 정도 주면 되겠죠 2회 교위 조운도 하나 주자 조운은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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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주면 되겠다 아문 그리고 관우 없이 가면 되겠지 그냥 요정도 재관련 2회 조운 요정도 도전 2회 로드 고맙습니다 엔 아, 잡점법 빼고?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뭘로 바꿀까? 제갈량이 좋나? 제갈량이 계속 콜란 걸잖아 아, 좋으니 그것도 있지 단기구가 있지 그럼 이거 할거면 치료도 남겨놓을걸 오면은 어차피 튀어나올겁니다 관우에 5천명이 이제 오니까 관우 없이 가는게 좀 그렇다 그쵸? 오케이 아, 남만먹어서 교만이 됐어 왕도 이제 가야돼 운남의 맹혜가구 다 있겠지? 남중재패 남중재패 그럼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겠네 운남하고는? 아니, 남만하고는? 천원돈에 하고 여기 있는 애들을 좀 불러야겠어 이동 일 안하는 애들 파우시 오거 송관 고정 고정도? 고정도? 고정도 고정도 더 좋은 애를 시키죠 음.. 여기네 수송? 아나 어? 온다 쪼인 온다 쪼인은.. 쪼인.. 만사천명 응 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병이잖아 임하먹고 가지 않을까? 여기는 관우가 어찌어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한 투장 오한 투장 오한 투장 오한 투장 여기로 갑니다 사섭 사섭만 있거든 사섭을 먹으려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도가 적벽대전에서 손류 연합군이 졌어 그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원래 이제 송건 거였는데 위네라가 이미 여기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여기 조그마한 색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지금 얘랑 우리랑 갈라졌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냐 사섭하고 초반에 동맹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개척자를 보냈죠 개척자를 보내서 길 따라서 와가지고 피자먹는 지렁이처럼 와가지고 먹었어 먹고 먹고 또 지렁이처럼 해서 먹고 여기 독천이 있는데 보면 독천이 있습니다 이게 독천이거든요 지나가면 피가 달아요 이렇게 잘 피해서 길 따라서 여기까지 먹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래 보여도 송건보다는 땅이 많다 땅이 많다고 보실 수 있어요 멀티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긴 하지만 그리고 유장하고 좀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일단 송건보다는 분위기가 좋고 송건은 병력이 나쁘진 않지만 조조가 미친듯이 오고 있어요 요새 지으면서 이 오한족 애들이 오한족이 어디냐 얘네들이 오한족 애들이거든요 오한이 여기 애들이야 북쪽에 있는 애들이 조조가 보냈어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쪼통사고를 당하는 중이다 알면서 알면서 당하네 권업도 원래 송건쪽이었는데 뺏... 꼈나? 뺏긴 느낌인가? 아무튼 그래요 송건쪽이었던 것 같아 뺏긴 것 같아 그래서 쪼통사고를 당하고 간달프 더블렉용 5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거에요 지금 여기 얘네도 지금 수송을 통해서 병력을 만씩 보내죠 그래서 여기서 오겠죠 애들이 잔뜩 요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가고 있는 동안 여기서 병사가 나왔었어 그래서 얘가 관우가 막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얘네가 움직임 일로 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아 이거 뺏으려고 가려다가 말았나 아무튼 그래서 관우는 다시 돌아왔어 관우가 우리가 이거 치러 가는 사이에 버텨줘야되는데 여기서 또 출진을 하네요 어? 우금하고 조인 오네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우가 알아서 막아야되요 우리는 갈 길 가야된다 지금 가야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남쪽으로 나중에 하고 이거 결제 제안은 하지 말라고 했어 추천 이거 할까? 800원 800원 할까? 근데 800원으로 건물 짓는게 낫지 않을까? 운남에 유주라는 사람인데 서남이족 추장이에요 정사에만 나온 사람입니다 정사에만 운남 사람인데 여기서 뽑혔어요 남만 숲 밀림해서 싸우면 좋아요 저돌 능력은 뭐 그냥 고만고만하네요 들어왔습니다 우리 친구로 그리고 인제 보상 옹개 옹개 줄 필요없어 여기 여기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모병을 안해 잠깐만 아 다 오고 있구나 운남으로 내정 지역내정 유임 요하밖에 없구나 요하밖에 없으면 내정 요하가 해 모으고 여기는 장비랑 관평이 하고 있는데 돈이 어느정도 있고 이거 하나 먹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출진 위헌 장비 위헌 주창 관평이 있네 여기 방어군단으로 사진 찍고와 독천 없잖아 그지 독천이 없기때문에 아 독천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 여기도 독천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녹기때문에 비고만 먹을까? 비고만 먹자 비고만 먹자 쌍백 쌍백이라는 데가 있어 중개하고 여기 독이 없거든 찍고 오 알아서 털어 그래서 위헌이 한번 위헌한테 시킬 안 시켜도 되는건데 그치? 위헌한테 시켰네 굳이? 위헌이 안해도 되는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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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스코스 돌고 자 여기를 우리가 먹어야됩니다 사섭을 오는거는 관우가 막으면 돼 그치? 오케이 갑니다 자 자 얼굴 아 맞아 그리고 내가 남만대왕하고 계속 이제 그걸 줍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우호 온다 온다 얘 오고 관우는 들어가고 장로군? 장로군 아 얘랑 장로도 간당간당한데? 간당간당하네 다 지금 허짜장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당간당하고 잘하면 막을수도 있겠다 양평가나요 안빼? 여기도 마등으로 가고있어요 서황 서황군단 서황조진군단 여기는 장합군단 각각 지금 산하철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각각 끝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마등 고통받고 있고 장로 고통받고 있고 송건도 여기 지금 오환 오환군단한테 고통받고 있고 나는 이제 조인하고 우금이 오고 있고 공송강도 아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어 계속 고통받고 있네 여기는 누구냐 장이 모르겠네 누군지 장수가 누구있지 장수가 누구있지 여기는 뭐 별거 없는데? 올려다 말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착했죠? 도착했기때문에 여기를 이제 개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내정 내가 개단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내정 지역내정 상업 위주로 제가 이제 개발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게 점령한 땅만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막 우습게 알고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여기서 병력을 계속 멀티가 안정화가 되면 뽑아지고 오면은 관우로 막으면 되고 관우로 어? 유비관으로 할까? 둘이 시너지가 있잖아 관우 유비 해서 얘는 안행 그죠? 안행 얘는 방어덕어덕음 아닌데? 그냥 어린이 짱인데? 학익이 좋은 점이 많이 퍼져서 전술이 잘 터져? 전술이 잘 터지는 거 어디 나와요? 내가 어차피 그게 될 거야 한 명은 될 거야 관우가 써야되지 않을까? 근데 유비랑 같이 나가기가 힘들죠? 어린이는 전술이 안 터져요 전술이 터지는 건 어떻게 알아요? 마우스 크기 이렇게 되버렸어요 안 터진다고 써있어요? 안 터진다고 써있어요? 아 전법 발동이 안 터지는구나 그럼 봉시? 봉시로가? 군대 싸울때도 좋은데? 이게 기병이잖아 이게 그럼 유비는 내보내지 말자 유비는 천만 보내자 어차피 도망가잖아요 얘는 천만해서 안행으로 깐죽거리고 봉시로 오천 이 정도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 먹고 아 창호까지 올텐데 아 군신만 들고나가? 어 맞아 얘는? 대기대덕 대기대덕만 얘는 친구 훈쟌! 그리고 대정 유봉진도가 모집교련하고 돈이 있나? 돈이 있네 돈이 있으니까 하고 결제 이벤트 혹시 의용병? 아 난만과의 우호 어? 좋은데? 뭐 보내주나? 장수? 아 쭈하 아 난만장수가 도와주러 옵니다 힘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난만호걸 난만용장 들어왔어요 어 좋아요 그럼 계속 외교로 친선을 보내야 될까요? 친밀 되면 3명 더죠? 보내놓을까? 내가 돈이 없는데? 군량으로 산숲에서 압도적이래 산숲에서 압도적이래 어 여기 산이잖아 어? 여기서 막 그럼 미치.. 미치는거잖아 보자 전주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력 87 근데 이런 애들을 써도 되나? 어? 말이 안되잖아 근데 난만이 나 또 있거든? 나 전에 들어왔거든? 유주? 그럼 얘도 좋네? 난만? 같이 나가면 되겠어요? 어어 알았어 명동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능력을 너무 좋게 해줬다 삼국지에서 그치? 말이 됩니까? 아니 이민족 애들만 좋아? 왜요? 난만해서 지력 20이면 대학원생이야 그만하세요 그런 어? 프레임 아니 얘네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데? 그래도 관우가 더 잘 싸우죠? 그죠 오케이 야 붙어 아 돌아가네 쫄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됐어 건방진 놈 이거 병사가 많으면 빨리 짓죠? 임하까진 줄 수 있어 근데 더이상은 안돼 근데 근데 군량을 많이 먹으니까 진 망루 망루 말고 이거 망대였나? 못짓네 그게 없어서 기술이 흠 들어가 여긴 좋은 장수가 많아서 난만장수 일로 보내놓을까요? 이거 완전 다 산이 어 여긴 또 산이 아니네요 의외로 여긴 또 의외로 산이 아니야? 난만장수는 저기에서 쓸모가 있겠네? 흠 이거 찍고 찍고 cdg8007님 5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데는 가고 오케이 이쁘죠? 제안 이런거 하지 말라고 잠세 이런거만 해줍니다 oct 오케이 남만은 산특화가 아니고 숲… 습지라서 아무데나 나도 밥값 쓰네요 아 이런 … 밀림! 아 그러네 여기가 밀림이네? 형지 밀림 그러네? 대우회에서 남만 파총먹고 천하를 노리는 그림 어..제 그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조가 조조가 여기 지금 있죠? 얘도 패고 얘도 패고 다 패고 있어요 퍼져서 지금 군단을 보내서 퍼스트킴4야 나랑 사섭있죠? 동맹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렁이 길로 가가지고 두 개를 먹었어 사섭을 흡수를 해서 이걸 연결을 시켜 네 개를 그죠? 뭐 이게 여기랑 접촉해 있는 것 같지만 벽이 있어 벽 그래서 오려면 이렇게 와야돼 셋길로 그럼 여기 사기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오는 길에 힘들어진 적군을 여기서 발진해서 잡아먹어 이런식으로 여기는 괴리가 있단 말이야 못와 그럼 나는 요렇게 먹고 여기가 만약에 방어가 안좋아 정 안좋으면 주는식으로 조금 조금씩 빠지고 나는 그 사이에 265090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국지 13은 없습니다 해본적도 없습니다 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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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마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지만 조조 막느라 힘들텐데 쯧 내가 여기를 먹어야 되겠어요 여기를 먹으면은 조조랑 해볼만해 요 그 사이에 니네가 최대한 버텨줘 어그로 끌어줘 그런거죠 아셨죠? 그리고 얘네가 AI가 멍청해서 왈라다가 말았다가 왈라다가 말았다가 지금 장렬에서 지금 왈라다가 말았다가 오죠? 사휘? 오면 어떻게 된다? 12000명 뽑아주면 오히려 좋아 왜냐? 제갈량이 제갈량이 신산규모로 혼란걸고 좁혀서 12000명 빼고 시작하면 점령하기가 더 좋다 요기까지 딱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기 돈이 많네 여기도 병사가 꽤 늘어났어요 여기도 뭐 지금 뭐 그냥 막 관 관 관인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오는거 위에서부터 오는거 백수감 맞고 검광 맞고 먹으면서 부수감 맞고 면주감 맞고 맞고 맞고지만 봐보세요 아래에서 올라오게 되면 뻥뻥 뚫렸죠? 관이 없어 아래에서 올라오는건 성도랑 이렇게 먹어 요렇게 올라와 관이 있어 없어 자동 먹어 그때부터 이제 관이야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면 여기는 들어가기가 좋다 위에서 오면 관관관이지만 그래서 여기 옛날에 그 조조랑 한중공방전을 할때 그쵸 여기를 이제 조조는 여기를 뺏기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이렉트 다이렉트로 뚫려있다 그래서 여기 먹혔다고 해서 뭐 여기가 다 먹힌건 아니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장안이 보이기 때문에 막고 싶었다 근데 한중에서 양평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어 막으면은 여기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고 싶었고 유비는 여기서 이제 나가기가 힘들잖아 여기까지 뚫어놓으면은 이런데 이제 나갈 수가 그래서 했는데 조조 입장에서는 아 막기가 힘들다 가자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씩 먹어서 해놓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내정해서 여기로 넘어갔네 이 땅이 얘꺼네 얘꺼네요 동부간선도로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먹고 요거 먹고 하면은 얼추 여기 먹고 돈 생기면 난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탐색하고 한중 먹고 자오곡으로 가고 난만 병사는 그 탐색같은거 못하네 전투만 할 수 있나보네 여기서 이제 한중을 먹으면은 요기로 가기 요기로 가기 가능 요기로 요렇게 안가고 바로 가기 바로 가기 길이 요게 커 싱그리벙그리님 오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행 일단 사섭을 얌전하게 흡수를 해야 이쁘겠죠 요거 동맹이야 아마 얘가 도와줄 수도 있어 어 장로 조탈렸나봐 포로였는데 자 싸우고 있죠 보이면 신상기모 강 나오면 신상기모에요 어 어거스틴 백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서베 군의 군대가 남의 방면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장로가 풀렸다고 합니다 돈 들어왔나보네 아 군량 고갈 세턴 1개월이면 세턴이에요 결제에 나와 사자고 사자고 나와 나올수도 있어 안나올수도 있는데 나올수도 있어 먹으면서 가고 반고린 반고린은 뭐지? 반고린이 뭐야 전법이야 반고린이 흉인데 피해를 주고 나한테 도발을 걸어 그게 반고린이야 반.. 그게 기술이야 반고린 반고린은 우리쪽에 안좋은 그런거여야되는데 아니네요 조운하고 재갈량 이거 못막죠 사실상 암튼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로 바꿔놓고 바로 터뜨리기 터뜨리기 이거까지 해놓자 꼬마 왜 안터져? 바로 터뜨려 위임은 지가 안터뜨리네 혼란? 걸었죠? 개패 아씨 깎였잖아 44명 혼란 걸려가지고 중심부처리죠 어? 이거 돌돌돌 하자 얘들아 미유관놔 딩고주 스윙 딩고주 명령 공격이 될꺼야 식짜매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음 또 있을꺼에요 사자고 음 덥네요 상인이 없네 있을꺼에요 좀 수소문 좀 해봐 자 이게 더 재밌죠 해봐 싹싹 오케오케 또 둘러싸 사기가 이제 없어 77 둘둘둘 너는 그냥 가라 너는 그냥 갈길 가라 우린 따라갈게 신상규모는 또 차고 있죠 저 훈 군량이 좀 남았어 아직은 사는거 없나? 응? 음? 사는거 없어? 사는거 좀 해봐 음? 상인이 없어도 살 수 있던데 해봐 이거 지금 12,000명을 경력손실 44명 하고 갈아마셨는데 그렇지 좀 해봐 좀 야 이거 막 쏘네 44, 46, 75 위나라가 접근중 17,000명 어 상인 왔어 상인 왔어 상인 왔어 상인 왔어 상인 왔어 상인 왔어 야씨 무능한 놈들 상인이 왔네 군량도 많이 줘 많이 줘 지금 가을인가? 9월 아 똥값일 때 쌀 똥값일 때 삽니다 많이 줘 담당은 니가 해 제일 똑똑하니까 거래량이 아 거래량 차이죠? 300차이면 손권 니가 해 구입 최대 300차이면 상관 없겠지 풀매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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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군량 들어왔고 송권이가 큰일 했어 그죠? 아니었으면 이게 다 죽었어 송권이가 쌀 사왔고 오 옹계랑 유주랑 이것도 왜이래 뭐 요거는 다음 걸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고 먹었죠? 먹었으니까 담당해 주고 얘는 농업 병영이 좋네 농업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많이 먹어 다 버리고 가라고? 쓰읍 아니야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게 좋아 이거 버리잖아요? 버리면은 얘네가 그거돼 병량을 못 받아가지고 여기서 보내주는거거든 병량을 지키긴 지켜야돼 그리고 조인이 나오죠 쫓아내 관우가 나가서 쫓아내 쓰읍 얘네도 보내? 병사가 없긴 한데 아직 보내지마? 여기까지 왔을때? 근데 끊어지잖아 오는 기간이 있으면 나도 가는 기간이 있는데? 오는데 20일 더 걸립니다 오케이 쟤네는 그 쌀만 소비하죠? 멍청한 놈들 이거 하나는 외교 하나 보네 오 민방 546명 금이 이제 없네 금이 이제 없네 다음에 풀자 고고 오 돌아간다 돌아간다 오케이 사위 잡고 오 잠깐만 이거 안 먹었어 이거 안 먹었어 잠깐만 퍼지거든 퍼져가지고 없어지거든 아이씨 니가 빠르니까 찍고 가 오는거네? 확시..확실해 오는거야 많은거야 어? 동맹이거든 이렇게? 이게 동맹인데 도와주러 오는건가? 확대해서 병사 방향보라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음? 황충하고 장려가 방향이 여기면은 여기밖에 없잖아 부대 정보 보면요? 이거 동맹일때만 알 수 있지않나? 아니면 몰라 동맹일때만 알 수 있을거야 도시공격 도시공격이네 교지 아 있네? 교지 도시공격 남해 도시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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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주러 오는게 아니고 나랑 경쟁하러 오는것 같은데 근데 내가 더 빨라 여기 진짜 느리거든? 내가 빨리 먹아야 될 그치? 돈이 없죠 취소해야지 출근왕 김태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시청하십시오. 얘는 돌아가고. 아이고 콜 때리네? 제갈량이 워낙 세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 오는데 가볼게요. 자 받아가. 오케이. 오케이. 군양이 또 부족하네. 괜히 좋나봐. 아 또 근데 그거 좋아잖아. 월급 좋아잖아. 관우가 맞대? 관우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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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하아... 이따 한턴만 더 이따 가자 한턴만 더 오케 고고 그래? 온다고? 오케 온다고? 오케 아 공손... 걔랑... 동맹이어서 안 왔구나 어 돈 들어왔다 돈 들어왔다 아 근데 그게 없어 상인이 없어 겨울이 돼서 이제 금값이야 하 관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슬슬 그죠? 숲 숲 여기가 밀림이야 밀림 여기서 싸우자 11호까진 유지해요? 더우면 가자 창호까진 좋아 그리고 이게 퍼즐들에도 이게 안 끊기거든 이게 있어서 요게 있어서 요렇게 오 얘네는 하 얘네 먼저 싸우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냐? 나 그동안 고기양양 뭐 이렇게 먹고 가야되나? 속도가 이게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얘네가 오면 우리가 끊어버릴까?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고 있을 때? 조인을 까고 가면은 너무 오래걸리는데? 너무 오래걸리는데? 아 우리 그냥 달리자 먹고 그럼 이게 먹으면 얘네 돌아가 AI 특성상 그냥 근데 이제 못 먹으면 좀 골치 아프죠 모병 여긴 하고 있었네 운남 건령 땅 안먹냐고요? 먹었어 가 야 되게 병사가 많아가지고 이게 되나?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나 안 될 것 같애 돼? 이거? 맞아? 속도가 내 구도가 먼저 까여서? 군량이 또 없대 에이 사자는 얘기 없나? 사자는 얘기 없어요 왜 없지? 왜 없을까잉? 슬슬 나가자 용장 호걸 용장 호걸 유비와의 시너지 빼? 한 번 더 기다려 한 번 더 기다려 그리고 여기 싸워 여기서 이거 줘 여기 싸워 병사가 없어 그게 없어 이거 왜? 사석군이 점령시 포위 점령 발사해 괜찮아 아 이게 지금 여기 당기구 성한테는 안되죠? 당기구가 그대로 가면은 안 끊겨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오잖아 얘가 여기가 창호가 점점 퍽퍽퍽 늘어다는데 그 파괴적으로 그 전에 관우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감령이 막고 있지만 산에서 또 싸우죠 진짜 어떡하냐 쌀 어떡하냐 돈이 있는데 사질 못하네 동맹거래에서? 동맹 어 그런가? 교환 어 굿냐 제갈량 있으니까 대충 맞을거냐 삼만 명품 줘 정로 정로 줘 유비는 항상 도망가니까 삼만도 안돼? 농객에다가 하는데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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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게 안 돼? 빡빡하구나 애들이 돈이 15,000 명품 와 돈 줘야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그러면은 8,000 채소가 채소가 많이네 채소가 많이네 친밀인데도 안돼? 쌍칼 쌍칼 어때 쌍칼 아 그정도야? 하긴 칼 한 자루 주고 아 두 자루 주고 쌀 밥 달라고 하면 좀 그렇지 양심 없지 나 세 턴 못 버티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빨리 가서 꼬라박아서 먹을 사람을 줄여 먹을 사람을 줄입시다 한 줄로 가 한 줄로씨 되는대로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얘네는 나가서 싸우지마 여기 싸워 그냥 어린이라서 좀 힘든데 여기까지 오면 그때 관우랑 나가자 오케이 오케이 얘네는 그 전에 하면 돼 오케이 자 이걸 리더십으로 해결합니다 제가 아 얘땜에 막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좀 빨리 가봐 너 아 답답하네 얘 진짜 오케이 상인 왔어? 오케이 제안 왔어? 제안 왔어? 되게 싸게 살 수 있는데 오케이 자 위헌 돌았어? 오케이 여기 군량 2만 있고 18000 있는데 수송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얘는 이거 찍고 아 먹었네 오케이 지역내정 걸어.. 아 이것도 얘꺼야? 못남꺼야? 오케이 일곱명 여섯명 일곱명 필요하거든 한명 보내 이동 여기 상인은 여기 있는데 무력 좋으네 하나 온개 오케이 숲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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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령에서 사서 못줘 보낼라면 이거 수레에다 실어서 보내야 돼 삼국지시리즈마다 이게 좀 달라가지고 삼국지시리즈마다 이게 좀 달라가지고 삼국지시리즈마다 이게 좀 달라가지고 건령에서 천명 보내서 조조 보급 끊죠 아 이렇게? 어? 어? 근데 이거 끊을 정도면요 진작 보냈어야 됐고 싸울.. 칠컷 싸우고 도착할거야 아마 늦었어 늦었어 엄청 늦었어 이거 이게 되게 오래 걸려 이게 남만장수였으면 가능했대 아씨 근데 요화가 산 이거 지나가는거 있었거든? 요화가 어 산전 무대.. 모든 능력 상승이잖아 산 지나가는거 걔도 오래 걸렸어 한 6개월인가 걸렸어 요화도 요화가 이거 점령한거거든 이거 뚫고 지렁이 만들어가지고 일단 갑시다 이렇게 된거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 뜨겠죠 뭐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오는데 산땜에 힘듭니다 사기도 많이 떨어졌고 내가 더 떨어져 있겠지만 왜 이렇게 떨어졌냐 아까 쌀이 한 번 끊겨가지고 일시적으로 쌀이 끊겨서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비켜줘 좀 좋은 지나가게 개답답해 좀 걸려 걸려 오케이 여기서 건설하면 미친짓이겠지 여기서 건설하면 미친짓이겠지 아 왜냐면 이거 퍼져서 끊길거 같아서 일단 얘는 불을 질러 불을 질러 오케이 신상규모로 근데 걸 수가 있었다 여기다가 못 걸잖아 아 병사가 나오겠지 병사가 나오겠지 자 2000 남았어 상인은 없어 결제해서 나올 수도 있어 어우 나왔어 오케이 간옹 간옹송건이 다한다 살림은 간옹송건이 다해 오케이 또 충전했고 그러면 이제 관우도 걱정 않고 아이 좋아 좋아 근데 얘가 갑자기 틀어버리면 끊으면 되죠 틀으면 끊어 이거 다 못 막아 이거 산 때문에 이거 먹는데 좀 걸려 오케이 와니킴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포상 필요없고 탐색 아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여기서 계속 주기적으로 오게 되면 이 끊는 거를 아 근데 대기를 계속 시키기가 뭐하네 요하를 갖다 놓기가 아 신상규모 성에 걸린대 그럼 제갈량 빨리 가야되네 쿨을 빨리 하나라도 돌려야지 저기에서 가면 어차피 하루종일이라 자 진행 광클 자 광클 아 나왔다 얘한테 쓰자 그냥 어? 오 다 걸린다 다 걸려 일단 써 어 카아 광역 자 가면서 패 죽이고 아 가지말지 화살 맞는데 아 가지말지 아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상규모는 걸어놨거든 얘네 처리하고 가는게 맞나요? 뒤로 뺀 다음에 처리하는게 낫나 철회할게 할 수 없겠어 그럼 얘 빼 접청 끝시 공격 기운 변경하고 가되 가면서 만나면 싸우는거야 그지? 그리고 너는 살짝 빼 그리고 공격해 왜? 아 얘는 아니지 얘는 아니야 이게 기본 얘네는 가는 동안 하고 얘는 무시해서 빼면서 가고 그지? 이러면 되지? 아 성한테 여기서 신산이 같이 들어가졌어 괜찮아 빼면 상관없어 뭐 얘 어떻게 됐어 오냐오냐 하니까 한도 끝도 없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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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만장수가 돌아서 끊어준다면 벌써 돌아왔어요 대단하네 대단하네 여기 요 화를 여기다 보내는게 낫는거 같애 그지? 아닌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가 일단 여기도 3만명 있어가지고 어 가아 뒤로 살짝 뺐다가 화살 안 맞으면서 공격 오케 그지? 야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얘는 아직 혼란이니까 혼란이지 아 혼란은 아니네 그냥 공격하라 그래? 아 얘 지켜줘야되는데 아 얘가 일로 들어가 일로 가야지 좋으나 찍었다가 다시 아 그 끊길거 끊길거 같진 않아요 어 제갈량부대? 보충하면 이걸 못 막아 아 병력은 잡고가야되 이건 잡고가야지 안그러면 안되고 아 한턴을 할거만 시키라고? 근데 이게 얘네를 멸망 멸 죽이잖아 얘네가 벙찌더라고 이거 불 지르는건 또 아니잖아 이거 불 지르는건 또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다음 할거? 화살 화살 이거 아니고 이거 화살 안 맞거든 면세자 빠지고 근데 평타가 평타가 됐어 아 근데 이게 아깝다 여기다 쓰는게 그치? 얘도 다음은 좋은데 그냥 해 그게 문제야 어? 어? 영병이다 밥 많이 먹는데 계속 온다고? 야 너 계속 올꺼야? 야 너 계속 올꺼야? 아이고 점령당하면? 포위점령 발생 고.. 군량 고갈 상인 60 60이면 괜찮죠? 잠깐만 제안온거 보기 보기 군량 구입 있어 좀 싸 더 싸 이게 싸우고 더 싸 싸우고 최대치지 이게 됐어 그럼 이제 어 어 얘가 오는거를 크게 긁으면서 가네 여기를 턱 잘라줘야되는데 남만장수로 이렇게 돌려볼까 한번? 돌려서 이렇게 끊어볼까 지금부터 출발을 시켜서 얘는 전투요원은 아니니까 얘.. 얘로 하고 사이 전투요원은 전법이 사이구나 기동도 엄청 좋네 전법이 엄청 사이구나 상병 붙이고 돌리라고? 호걸 쓰세요 호걸 쓰세요 아 그러네 얘도 저도 있을텐데 아 그러네 아 근데 얘는 전투요원으로 쓰고 싶은데 전투요원으로 쓰고 싶은데 전투요원으로 쓰고 싶은데 여기로 가면 만날거같아 아 좋다 오는데 걸려 그치? 야 이제 여기야? 사기도 82까지 떨어졌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돈은? 먹겠다 먹겠다 왜이렇게 깎이는거야 얘네 오케 가자 아 잠깐만 나 다음꺼 명령 안내렸는데 가는거라고 해 그냥 그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광클 그리고 광클 아 가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한턴을 할거만 시키라고 그냥 가 그냥 가 간 김에 가 응 응 응 응 응 응 내가 너 무슨 일을 할건데요? 확 알겠지 짝 짝 짝 짝 돈 얼마있어 또 돈이 없네 여기는 어떻게 했어?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됐네? 오한애들이 선비투장 오한투장 선비오한 왕랑 산월 오한선비 여기 산월 다왔네? 각투장이 다왔어요 삼연합군 그리고 여기도 조달 이름이 조달이야 조달이 조달으래 내공 너는 못버티겠다 여기 다 꼬라 박으면 너는 미안한 얘긴데 그래 잘했어 잘 버텼어 내가 여기만 이어줄수만 있게 버텨줘 그냥 더는 안바랄게 동맹은 뭐 어떻게 동맹을 얘가 성공시켰지? 되게 험악할텐데 분위기 마등도 상태가 안좋죠? 안정 먹혔네요 남은거 두개 사이가 멀어요 조홍이 또 끌고 가네요 그리고 장로는 멸망했죠? 장로 이미 멸망했고 남은거는 손권 유비 유장 마등 공손강 셋인데 손권이 제일 먼저 가겠죠? 아니 사섭 사섭은 뭐 내가 빨리 먹으면 되고 여기까지 넘어왔어? 아 근데 산이라서 좀 걸려 걸려 오케 가자 광클 오케 격파 격파 오케 오케 아 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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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거 눌렸어? 아 눌렸지 왜 안눌렸어? 광클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근데 먹어 이거 그전에 먹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쟤네 돌아가고 오케 어? 얘 왜이렇게 빨라? 나도 나가야지 슬슬 환우? 환우 유비 용장 잠깐만 산이야? 여기 산이네 그래서 관우 학익 사이 안행 얘 이천 얘 이천 관우 이천 육천 유비 아예 이천오백 어린써? 어린 너무 빠를까봐 아 발.. 전법이 발동을 안할까봐 다음 턴 해도 될거 같긴해 그치? 유비는 언제든지 도망갈수 있어 다음 턴 해야지 다음 턴 해야지 다음 턴 오케이 이거 먹겠죠? 뭐 안봐도 되겠지? 이거 한번 보자 신산.. 신산만 눌러 어때요? 마탱이 갔죠? 어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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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갔었어야 돼 근데 얘가 빨라 빨라서 출발 안행 이천 용장 이천오백 판옥 이천 한참 인사 혼란 걸릴거니까 공군 어린 오케 이거는? 저.. 접근 씩 아 얘는 푸.. 이거 진 부시고 가겠네 얘는 얘가 중요해 얘 지금 느린데 나는 빠르거든 끊어주고 내걸 끊네 얘가 얘가 더 빠를까 내가 빠를까 내가 더 빠르겠지?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내 세턴 가는게 얘 두턴 가는거보다 빨라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 찍어 쪼까 쪼까 그리고 그리고 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혼란걸리고 장난아니야 다 먹었어 오케이 병력 손실 거의 없었어 2만명 먹는데 이건 뭐 그냥 뭐 다 죽였죠 고 그리고 바꿔 제가 그냥 다 했으니까 파누가 해 자 누가 먼저 빠른가 여기 수 근데 길이라서 얘가 더 빠르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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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라서 얘가 더 빠를지도 좀 더 빠를捕 이거는 그냥 그냥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색 저 또 좀 더 4강은 들어왔어 근데 얘 천명으로 왜이렇게 잘 싸워? 와 나중에 걸린거 봐 근데 이거 전면전으로 붙기 싫은데 얘랑 이것만 가능하면 아 이게 안 끊겼구나 아 끊겼지 여기로 끊기지 가능하면 못배 어차피 83 아 교주를 재패했습니다 제가 타국의 시선이 닿잖아 자유롭게 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중원 노려보시지요 아 좋다 혼란 푸는거 있을 수도 있잖아 어 500원 30% 알벌 30% 노네 이거 대면 대박인데 어? 500원에 대면은 딱 끊고 끝이야 요가지 먹어 대면 그리고 이거 가 이제 꺼져 여기로 빨리 보내 저 SCB 보내 여기로 이동 일 안하는데 들겠네 군량 수송하라고? 군량 넉넉해 군량 넉넉해 그만 가지 그만 가지 나중 나중에 포상 돈 얼마였지? 있어 관직에 대한가 포상하래 해요 정보소 시정 시정돼 좋은 애들이 좋은 애들이 없지 없지 사기상한상상 이건 나쁘지 사기상한상상 수송대 이것도 좋아 군대는 사기상 사기상 정란? 이 정도? 내정 개발량 상승? 아니야 그럼 결국은 어 지원 지원 뚫던가 전투인데 지원 뚫을까? 어? 또 뚫을 수 있네? 내 전화 안 뚫었나봐 어 오 이거 아 재갈량 군사진 2회 이거 하나 넣어 넣고 이거 또 뚫어? 함성개방? 나중에 하지 뭐 자리 있잖아 또 함성개방 사기상 사기상한 이거 이거 좋아 사기상한 더 넣을 수 있네? 사기상 근데 5가 안 돼 그치? 5가 안 되잖아 어 모든 지원정책? 아 아니구나 인사지 내정 요거하자 건강 아우씨 알차게 다 넣었습니다 아 사섭에 인사 3단 있다고요? 나중에 바꿀게요 사섭 안 들어가가지고 요거 교역에서 교역은 어떻게 하지? 사섭 사섭 아직 등용 안 됐어 아 결제 나중에 떠요? 아 아 이게 교역 아 그러네 어디에 어디에 500이 미만? 뭐라고 쓰이는거야 지금 내 마우스 때문에 안 보여 먼거? 본거 아 본거 본거가 이거 하고 가자 얘 진정시켜 30% 확률을 진정시키면 이거 두개 끊고 얘 혼란걸 오히려 얘가 혼란걸리고 얘네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망 근데 진을 미친듯이 잘 지웠네 대단한 다행 나를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니가 끊어봐 아 까비 야 야 너 어디가 어디가 가! 공족의 원수라 그런가? 돌아와 이쯤에 숨어있어 이쯤에 숨어있어 싸우고 있을때 뒤에 쳐 부시고 가자 침 침 교역 아 있다 실리론 마누법전 가루다 진영술 아 사기 없다고? 근데 왜 사기가 없어? 얜? 제갈량이 직접 가면 안돼 2회 가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 능력치 올라요? 향도나 특사 아 있네 특사 향도 특사 얘네 얘네가 그 사신으로 많이 가가지고 얘네가 든든하네 송건 가농이 담당 없으니까 송건이 가라 2명 갈 수도 있네?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5명 더 아 키울 애들? 안쓰는데 키울 애들 아 우호도가 많이 오르니까 장비 안쓰잖아 한동안 조언도 갈래? 조언도 갈래? 조언도 갈래? 조언도 갈래? 관평가라 이렇게 하자 저쪽은 전쟁이 안나.. 안나니까 86일? 얘네는 86일 다른 애는 60일 90일 걸리는 애들도 있고 가 명품 이건 뭐야 명품 명품도 줘? 기본으로 이렇게 갑니다 병사 500년 아 돈 없는데 아 뺏길거 같은데 1월 하순 아 많이 보내줘야 올 때 돈 많이 든다고? 돈도 줘요? 돈도 많이 아 돈 많이 가지면 돈 많이 가져가? 아 그런것도 있구나 관우가 그러고 이렇게 탁 찾고 사기가 없네 그럼 그냥 공격하자 못가게 계속 괴롭혀 똥꼬.. 똥꼬 쑤셔 똥꼬 쑤셔 여기서 깎아놔 똥꼬 쑤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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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밖에 안돼 근데 왜 여기 건너오면서 이렇게 된건가? 방어랑 이런게 되게 안좋아 얘가 오히려 좋아 공군 ves 1300이야 전투력이 공군 전투력이 조인 병사보다 두배야 이 병사가 이렇게 작은데도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아 이거 군량이 없어 가는 동안 죽겠네 10 어 공중분해됐어 지금 가자 지금 가는거 어때 이대로 아 근데 관우가 어린이야 하필이면 먹고와 계양 주변도 산이라서 장사 가야됨 장사로 가야된다고? 장사가 어디야? 이쯤인가? 여기는? 뭐가 나온다? 일단 막아 여기는 뭐 먹을라고 하지 말고 뭐 할라 하지 말고 지켜 지키기만 해 이제 위임 이제 위임이야 상업을 어느정도 올렸기 땜에 이제 위임으로 해도 되고 다 왔지 이제 다 왔지 이제 위임 왜 계속 오지 얘네? 왜 계속 올까? 잘못된 선택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알겠어 너는 알겠어 네 마음은 알겠어 너는 어때 아 교지야? 음 아닌거 같은데 너네 이거 지금 잘못 생각하는거 같은데 돌아갔으니까 바꿔 갈량으로 바꿔 갈량으로 바꿔 맞아? 너네 이거 나오는거 맞아? 유비 들어가고 수도를 유비를 옮겨가지고 여기로 해가지고 돈 바짝 쓰자 괜찮죠? 그리고 사람들 등용도 하고 아이씨 돈이 어 돈 들어왔다 일단 한턴은 더 지켜보죠 이거 어떻게 하나 김서린 뽀로로 안경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사업을 흡수하면서 여기를 이제 다시 또 하면은 이어지는거죠 지렁이 지렁이 3분지게 성공 그리고 송건이 버티는 동안 지렁이 3분지게 성공 하고 얘네가 하는 동안 나는 유장을 먹어서 딱 하면 이제 완성 여기서 이제 토대는 성공 얘까지 먹으면 지렁이 3분지게 성공 조조가 대충 천통한거 같은데 아니죠 천통한거 같아 보이지만 적벽대전으로 다 온거 같았지만 유비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사업을 흡수하면서 지렁이로 2개를 이미 멀티를 까놨고 몰래 멀티를 해놨고 땅 4개를 버틴 4개를 기반으로 재갈량 으로 이제 병력손실 없이 미친듯이 교환을 해주면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으면 이건 뭐 거기 깼죠 사실상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재갈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유장만 먹으면 끝난걸로 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맞아 그게 너무 쉬워 이 정도면 천통이야 사실상 아 얘는 왜 먼 깡으로 깨서 오는걸까 너 조인도 공중분해 시켜버림 이거 먹어 놓지 말까? 자극하지 말까? 예? 자극하지 말자 임하만 먹어? 댄디님 후원 감사합니다 임하먹어? 아 자극하는거 같은데 오케이 갑시다 얘네나 보죠 뭐하나 그리고 이쪽 내가 그 상단 보낸거 아 많이 점령했어요 얘네가 지금 내가 어 능력있는 내정군들을 보냈기 때문에 점령했고 여긴 독천 때문에 못지나가 독천으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먹어야 돼 뭐 요기서 요렇게 가야돼 이천명 보낼까? 그래서 요렇게 하고 돌아와서 남만병사들 면역아님? 아 독천이라는게 있어야 될거야 그거 중에 네 아 지역회유 어? 지역회유로 할까? 아 이게 없네 나중에 하자 가자 일단 가 횡돌이 상원님 후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오겠다 이거지 따로따로 줄줄이 미친집 같은데 얘네 사백 연노 천 어? 뭐야 얘네 푸 약속이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오 잔여병사 5800 남겨놓고 아 조은은 봉시로 끊기? 봉시로 끊을 거면은 굳이 조은이 할 필요 있어? 하나 더 내보내는 게 낫지? 추행 있는 대로? 없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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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경남? 항불을 하고 인정 roleEm? 끝이 말해줘rozня요 수풀이라 정사가 낫겠는데? 도돌돌은 뭐야? 이거 어떻게 바꿔? 아 신상 걸고 돌돌돌은? 얘가 오잖아 얘가 보고 이렇게 어그로 끌릴까봐 이거 어떻게 바꾸지? 진? 취소해야돼? 설마? 아 이거 되네 아 장사 어 유주 얘 뭐 낫만인가 있는데? 저돌이 있긴 해 2회 4위 4위가 담당이 없으니까 3위는? 됐어 자 4천명이 맞고 유비는 들어가 입성 창호 담당자 내가 줬나? 아 관우네 오케이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인재 등용 하나씩 등용해 됐고 정치가 맞게 좋네 아 사사 미쳤네 그 다음에 싸일 그 다음에 싸움 그 다음에 싸지 특사도 돼 얘는 오 외교에서 우호도가 쉽게 상승함 한 린 결정 그리고 나머지는 탐색 포상할 거 있나? 있는데 안 해 현재 탐색 자동탐색 오케이 그래서 야 아름답다 어? 근데 이거 빠져야 돼 그지? 아니 삼국지에 용장들이 활약을 해야지 이런 잡졸들이 자꾸 활약을 하잖아 님도 쓰자늠? 조조는 많이 쓰자늠 조조는 여기 지금 오한 산월 오한 산월 누구도 누구야 아무튼 그 다 나왔었는데 다 갔네 여기도 이제 끝이다 그지? 끝이네 보이네 사이이 이 전법이 사기야 여긴 뭐 여기도 끝이지 뭐 그니까 여기서 왜 못 막아 권한해서 아유 씨 밥통화 됐어 갑시다 나는 이제 이거 구경 아 이게 안 되는 게 참 아쉽다 괜히 관으로 바꿨다가 씨 어 잠깐 얜 왜 닫혀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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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오케이 싸서 오케이 얘 얘 어디로 가 격파 오케이 너무 멀리 갔다 뭐가 빨라 여기는 며칠이야 안 나오네 며칠인 거 안 나오네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가 다 빠르지 않을까 여긴 고산 고산 다 고산이네 어 근데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두 칸이야 여기가 두 칸이다 여기가 두 칸이다 중산 고산 이렇게 끊자 아 이렇게 끊자 왜냐 요렇게 해야지 더 그냥 장르의 뒤를 끊으라고? 아 여기를? 아 그러네 이렇게 얘네가 해줄 테니까 그지 여기 여기 세 개 그지 입성 그리고 신산 다음에 아 다음에 안걸리긴 해 그리고 아무튼 얘네가 비비면은 비비고 오면은 안 돼 얘네가 어차피 개국지 언제까지 하냐고? 음 두 시까지 하고 가요 어차피 잠깐만 여기 사섭 애들이 다 있나? 아 사시가 다 있네 그럼 여기서 연회를 하자 연회를 하고 시정으로 바꿔 뭐 뭐가 그거라고? 인사에 있어? 아 사섭 있네 8 6을 빼줘야되는데 종잉수를 빼 3 빼야되는데 지역 순회 치안 상승 상승 필요없어 딱이다 1 4 4 4 5 5 5 5 5 5 5 4 4 4 광은 주지마 이렇게만 줘 얘네는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그럼 어떡해 그만 오지 이동 어디로 가냐 여기가 이제 수도야 누가 가냐 류비 류비 관우는 여기 지켜 남만 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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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걸 냅둬 여기는 관우가 어떻게 지켜라? 원래 관우가 동쪽 지키는 담당이야 알죠? 관우가 동쪽 지키는 담당 옛부터 그랬어 이제 너는 안하고 딴 해봐 교역 갔으니까 다 뭐 하네? 송건이 송건이가 할래? 송건이가 자 이렇게 해서 결정 내가 얘가 여기까지 온다 여기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온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두로기만 안 주는 걸로 끊어 주고 병사 칠백 여기 슬슬 이제 또 모병해도 되겠죠? 내정 도신내정 주창하고 사람이 없네 왜 없지? 일단 주창이 할래? 주창이 하고 세명밖에 없네 왜지? 좀 와야겠는데? 호출 일 안하는 애가 있을거야 담당 담당 없는 애 있잖아 하는 일 얘네 사실이지? 훈련하는 애가 필요해 훈련하는 애 검색하기가 힘들게 돼있어 로봇 소스 로봇 어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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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미개 이 정도만 부르잖 य케 엌카인 여섯명이서 나머지는 등용 사진은 이미 보냈고 인제 포상 했고 탐색 자 요거는 제갈량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근데 얘가 전법이 터지면 어? 율자의 일부를 빼앗기고 말았다 도적의 습격으로 물자 일부를 잃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이구나 자 붙어주면서 어? 단기 접전 오케이 안되죠? 96 배기 얘는 단기에 호위 근데 호위는 의미없죠? 단기 하나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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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보너스 있을거야 조우는 숨겨진 보너스가 일기통 보너스가 여포가 옛날에 있었거든 파이브에서 녹아버리죠 부상당했죠? 잡았어 뭐야 녹아버렸어 병사가 2만명이 갑자기 여기 병사가 녹아버렸어 그냥 갔으면 됐는데 연병 떨다가 입사 입사 부대정보 무장 미친거 같아 얘는 이게 붙은거 봐 말이 돼? 붙은게? 부상병 숫잡으라고? 우리꺼야? 아 우리꺼에요? 아 그래? 그러면 전선을 세군데로 나눠서 해도 되겠네요? 이건 깼다 이건 깰걸로 하죠 깼고 아니다 얘는 이것까지 부셔주자 중계 먹일 군냥이 어 왜이렇게 쪼금 올라? 사서분 왜이렇게 쪼금 올라? 사서분 깼걸로 쳐야돼 이것도 먹었죠 그러면은 담당 유비 아직도 안갔어? 왜 안갔어 사서분 전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2만명분 추가해서 우금작전이네요 관우한테 잡혀서 포로로 어? 먹어서 먹어서 응원하자 형양 형양 공방전에서 그죠? 아 그리고 교역을 보내면 애들이 일로 와버리네? 그죠? 보내니까 얘네가 와버렸어 수두로 와버리네 그래서 저기 3명밖에 없었구나 어 이거 상업 이거 한번 막타 결정 아 교역을 교지에서 해야 제일 짧아집니다 오케이 자 아 그림이 이뻐졌죠 여기까지 먹으면 여기가 딱 이어집니다 이제 너무 쉬워져서 깬걸로 쳐야될 것 같은데 아 아 아니 왜냐면 2만명이 들어왔잖아 그냥 막어 그냥 오는거 이거 여기 양쪽에서 오는거 막어 막다가 그냥 하나씩 조조.. 조조님 인정하시죠? 제가 통일한걸로 하는거 인정합니다 조조왈 인정합니다 뭐해 아님 10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뭐 명령서 남으면 아까우니까 아 지역해요 이거 하자 어 되네 안되고 돈 들지 여기는 가능한데 여기는 가능한데 여기도 그냥 지역해외 병.. 뭐 그 군량 먹고 이런거보다 습득 장소들이 좋아요 주차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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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현 무력 무력 유봉 무력 어? 이미 있어 요화 얘는 내가 아마 감투를 줬을거에요 고생해가지고 진도 이미 있어 지력 교란 무력이네 2회 2회 운판수님 100비트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란불이라 그러잖아요? 초록불을 아재들은 파노 됐다 오는거 맞고 진행 오케이 좋네 회유를 자주 써야겠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유비는 아직도 안갔나? 안보냈나봐 아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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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량 고갈 위험 아 부상병이 부상병이 부상병 밥때매 부상병 밥때매 간호 갔네 갔네 그래 그래 진 치다가 가야지 오케이 인정 부상 면은 없고 부상 쌀을 사야되는데 어.. 그게 없네요 니가 미령을 먹고 이걸 까지 부셔 밖에서 그리고 여긴 어.. 이제 한동안 안오겠죠? 얘가 좀 올 때가 됐는데 여긴 지키기만 하고 병사 모아서 이제 건령부터 쭉 올라가죠 잠깐만요 잘 생각하자 이거 먹어야 돼 얘를 먹어야 돼 얘를 먹어야 돼 얘를 먹어야 돼 어차피 이걸 먹어도 경계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도 올라가도 성도 성도가 꿀 땅이야? 지키기는 좋아 그치?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나? 근데 지렁이가 사실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난 여기를 먹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를? 여기도 꿀 땅 아니에요? 소 소 소 소 충 아 여기가 꿀 땅이구나 충 소 소 형주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쏙 올라가는 게 남해에다 병력 집결해서 이렇게 쏙 올라가는 게 여기는 오는 거 지쳐서 오는 거 잡아먹기만 하고 뭐 먹을 수 있... 있... 있냐고요? 거의 통일이야 이거 왜냐면 부상병 2만명이 있기 때문에 제갈량으로 해가지고 제갈량 좋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잖아 애들 다 올 거 아냐 오는 족족 다 녹이고 이거 점령하고 여기 또 병사 없어 그럼 또 가고 또 가서 주위에서 지워놓으죠 야... 야전에서 다 녹이고 또... 이거야 그냥 계속 장료가 주고 간 2만명으로 여... 여기로 왔지 유비가 그러면은 어떻게 돈이 있으니까 계략 지역회유 그래서 여기를 전지 전지버워 그리고 장... 장...가도 먹을까? 독 때문에 오기 싫을 거 같은데 얘 장...가도 먹자 자극이야? 장가... 자극인가? 아... 아... 손권이 막아주고 있어서 지금 버티는거지 얘네가 얘... 오한 선비 오한 선비 산월... 이... 삼대장이 일로 오게 되면 힘들 것이다 내가 뭐 이런 얘기죠? 오한 선비 산월... 삼대장 뭐 우린 없는 줄 알아? 낱만으로 막습니다 우리는 요거는 뭐 시킬 거 없으니까 끝내... 까요? 돈도 없고 그리고 아... 담담 담담을 빼자 안해도 되지 사기가 없어서 훈련은 해야겠다 나중에 형주 칠 수 있는 거예? 막다 보면은 기회가 옵니다 얘네가 그... 빨... 그... 빨려! 이 병사가 나한테 빨려 이게 갈려! 갈린다고 해야지 갈려 얘 들어오면 이제 탁 회복되지 오케이 오케이 봐봐 병사 들어간거 봐 등용 포로 해놓으면 이제 돈 되거든요 조조가 바꿔 이제 조조랑 바꾸면 됩니다 오케이 잠가도 아... 회복되는 거 봐요 그쵸? 바로 바꾸러 오죠 돈으로 마속 어? 마속이 왜 일로 왔지? 형주... 그... 그때 들어왔나보다 적벽대전 끝나고 형주 먹으면서 지오... 누님 15...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바로 승락 이거 사이도 좋아져 이거 송권부터 치겠죠? 사이가 좋아져서 너무 좋다 달달하다 어차피 장르는 안 들어와 도망가 포로에 있다가 도망가 이렇게 하고 너는 여기... 여기 싸울 거고 먹으면서 오고 순식간에 먹었기 때문에 지형내접 해주고 그리고 이거 갔다 오면은 여기다가 교지에다가 교지에다가 산월패밀리를 박아놓자 아니 그 사섭패밀리들을 다섯명을 박아놓자 그래서 걔가 왔다갔다 별론가? 부성병은 서서히 올라감 도시정보 부성병 2만... 2천명 그래서 붙으면 3만 8천명 3월이든 뭐든 제갈량이 신산 터뜨리면 어떻게 이겨? 깬 걸로 쳐야죠 그쵸? 그쵸? 조조님 인정합니다 병사 병사 60만이지만 인정합니다 군냥 구입 좋다 금... 이거 조조한테 받은 거 너무 많아 그치? 아 이것도 먹고 싶은데? 이건 독이 아니라서 얘네가 자극을 할 수 있어 강주에서 그치? 괜히 자극하면 못 막아 슬슬 도시를 하면 좋겠는데? 요하의 옹게 아 아 많이 비어있네 두... 두칸이 비네 두명 불러 삼정의 공명님 200비트 감사합니다 삼정의 공명님 천둥 각이지 이거 끝났지 뭐 얘는 무슨 능력이 있지? 이렇게 대보면 능력이랑 이런게 딱 나왔으면 좋겠어 제사 아니 개성이지 교화 교화가 뭐야 아씨 뭔지 모르겠네 일단 사광은 필요없어 사광하고 두명 보내자 교화는 교화시키는 거래요 여기는 다음에 와가지고 그... 하고 고정 다 있죠 오케이 아니 진짜 이거 깬거 아냐? 왜 웃어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니 이게 뭐 이... 뭐... 이게 뭐... 알았어, 그럼 형죽까지 먹으면 인정? 형죽까지 먹으면 솔직히 다 먹어야 돼? 허천까진 가야 된다고? 원술도 이렇게 해서 깬걸로 쳤는데? 흠 오케이 뭐, 평화... 한동안 평화죠? 오케이 부셔 불났어? 어, 불레 오케이 문남 주변에서 탐색하려 돈도 많이 들어오잖아, 봐봐 응? 명령수도 17개나 돼 크... 근데 여기에 주창 혼자 지키기가 힘든데 미리 좀 보내놔야지 않을까요? 잘, 잘 싸운 애를? 그 전에 장비가 여기였는데 장비 오면, 맡기자 이것도 부시고 근데 한사울인데? 한사울인데? 삶이 있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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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아직 안왔다 나 할 거 없는데? 시킬 거 없는데? 군량 구입 그렇게 없어? 보상 보상 탐색 탐색 병사랑 해서 보내네 병사랑 해서 보내네 아,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건이 맞고 있을 때 이거 먹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끝났다 이거나 구경하자 버텼어, 근데 아, 육손이 막았어 삼대장을 물리... 아, 이통이었네? 인민족처럼 생겨서 육풍당당하게 그죠? 육풍당당 고가 먹고 요새 부셔놓고 가겠네 육풍당당 그래, 오케이 좀만 더 버티면 좋지 나는? 그죠? 신경을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뜨리면 난 좋지 병사를 여기는 막을 사람만 필요하기 때문에 남해로 보내놓는게 맞는 것 같아 이동 수선 예진 수두 ardeş 사 wrong 세부부 아, 신뢰 god 두뒤 두뒤 다 잠깐만 어 오케이 여기 서서 병사들고 다시 또 해 인재가 좀 필요하네 오케이 이 상태를 해놓자 요 상태로 요 여기에 딱 보인다 이동이 산맥이 딱 막아주잖아 여기 싸악 어 이거 먹으려고 한눈에 보여 그치 마등과 유장간의 동맥 한눈에 보이잖아 남의 방면으로 볼 때 이거 먹고 가겠지 뭐 임하 그치 임하 임하 줘 막기 힘드니까 그리고 여기는 계속 동맹 여기는 마초랑 신나게 싸워 서서 마대 마초가 서황 서서랑 붙음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건 막야네 마씨들이 마슈 마철 뭐 해가지고 마씨들 다섯 명이 나와가지고 막았네 이것도 막겠네 잘 버텨 얘네는 싸움을 잘해가지고 얘네는 별일없고 그럼 정해 정하자 정해야돼 이걸 먹을 것인지 병사를 여일로 수송을 해서 이걸 먹을 것인지 여기서 영안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이미 보냈을 때는 여기서 출발하기로 결심을 한 거야 근데 여기는 지키기가 좋잖아 산맥이라 그럼 차라리 여기로 먹는게 아 헷갈리는데 아냐 조조랑 붙자 생기는가 유비만 남겨놓고 다 일로 옮겨야겠네 제갈량으로 설설 싸워도 되지않나 설설 이거 병사 이거 오면 그죠 이동 필요한게 제갈량하고 조음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거 안시켰어 생각해보니까 아직 오고 있는 중 그리고 14명 끝 그러면 끝 좋은 제갈량이면 끝 화타 어 낫겠다 사섭 낫겠다 도착 후호도 상승 등력 성장 얼마나 성장해 지력 매력 1 아 사섭이 드디어 낫네요 남해 간홍이 무력이 올라가고 통솔이 올라가고 위헌이 매력이 올라가고 왜 쓸데기 없는 거면 올라가 송권의 무력이 올라가고 송권의 통솔력이 올라가고 장비의 정치가 올라가고 지력 매력 부족한게 올라가나봐 손권의 무력 장비의 지력 아 장비의 정치 개 쓸모없어 얘네 언제와 다 왔나보다 이제 이제 담당 아 이쁘다 이쁘다 여기도 이쁘다 이거 먹히는 거 안 이쁘다 여기도 내정 지역내정 이마 땅을 뺏기면 계속 지역효유로 빼앗으면 쟤네 출진만 해서 군량 낭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아 아 그래 그러네 그리고 나는 끝 여기 병사 옮기고 제갈량 좋은 옮기고 하면은 슬슬슬 갑니다 어 뭐지? 어 뭐지? 갑자기 왜? 거난 게양 게양 용천 거난이 어디야? 도시 아 여긴데 나왔다 들어온 거야? 이거는 여기는 위임 위임 거려도 되겠다 그치? 위임 내정 불가불가 그리고 이거 건물 지으면은 낱만이 갑자기 막 들어오던데? 1군단의 수송? 근데 여기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일단 냅둘게요 일단 니들은 니들이 해 그러다가 이제 좀 여유 있으면 이쪽으로 수송 그치 건물 지금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하면 안 돼 건물 짓기 나는 여기 두 개만 신경 써 아 도착했구나 도는 또 여기가 없네 돈은 또 여기가 없네 샤워 오늘 여포 황제 여포 나왔어요 들어가고 왜 왔다갔다 하지? 군량이 없어 유비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근데 유비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이 그 교역할 때는 여기서 그냥 출발만 시키면 되잖아 근데 또 출발하면 또 일로와 출발하면 또 일로와가지고 본거 유비 있는 곳으로 감 그 교역을 내가 여기 내가 유비가 여기있어 그럼 교지에서 있는 애들을 출발시키면 빠르잖아 근데 또 유비 있는 곳으로 오니까 유비를 여기다 놔야지 왔다갔다 왔다갔다 여기 편하자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본 여기에 돈이 없으면은 문제가 뭐냐 그 뭐 병사보내기나 이런게 안돼 유빈 구경 오셨나보 Appreciation 아 이거 깬건대? 남은 세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 남았네. 칠레유비. 그리고 이제 제갈량 있으니까 그냥 남해에서 그냥 출발하려고요. 그냥 위로. 밀어넣으면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도착하면 밀어넣게요. 군량이 어느정도 되지? 군량이 없네. 상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천축국에서 오고 있죠? 연회. 교지에. 무장들. 네 명. 좋지. 포상. 포상. 소 investments. 앤네는. 계속 떨어져. 짜 Shimak의. 돈이 없네. 난. 남은, 이 명령서는. 여기서 씁니다. began's put and fazem다라던가. 장려 판돈 다 썼어요 온다 개양? 어후 앞에가서 막 먹고다니는거 봐 어? 부시고 요새도 근데 여기 지금 28,791명 출진 준비중 여기서 병력을 6천 잃어버리면 여기 이게 안될텐데 얘네 군량 고괄 위험 군량 고괄 위험 또 뜨거든요? 상인이? 안뜨네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좋은거같습니다 병사가 너무 많아 지금 병사가 부상병이 계속 낫고 있어가지고 곤란하네 군량이 너무 많은데? 배송좀 해봐 병사는 없어도 되는데 흥원 아까운데 정치 떨어지는 애 오거 갈래? 얼마나 걸릴려나? 왜 안돼 아 이게 안 이어져서 안되는거야? 아이씨 금 발견 금 발견 금 엄청 발견했다 사자로 왔어 오 천축의 사자가 왔어요 인도에서 인도에서 왔습니다 저 보러 정치 10 수명 연장 금이 또 엄청 올라갔어 손권 장비 지력 매력 다 올라가고 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요 상인이 있나? 없네 상인이? 아 있다 이게 사기에요 그리고 다시 또 보내 교역 만우 법전은 생겼으니까 신리론 주나요? 그 다음에 가면? 병사를 많이 보네 국량이 천이 주네 어떻게 하죠? 좀 쉬었다 갈까? 나중에? 오케이 도착하면 출발하고 병사가 또 늘었는데 교지에 훈련 담당관 필요 없어 좋음 존 꽉 존 어? 두 자리가 없네? 여기 놀고 있는데? 교지에서 보내 교지에서 보내 4일 4위 유봉 진독 자발개님 구결 구독 감사합니다 주창이랑 관우랑 안 붙여줍니다 스쿼드에 왜 이렇게 오락기가 많나요? 가네 또 왔다가 이 진이 무섭나봐 어? 먹으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그냥 가 때리는 동안에 줄어들까봐 간가? 먹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오면 2만 3천명으로 출발할 거야 수송 조달 야 2회 미쳤다 이거 좋다 병사 또 보내 병사 또 보내 옆구리에서 오면요? 여기서 오면? 오는 동안에 여기서 나가가지고 끊어서 할 수 있어 충분히 오면은 이제 출발합니다 경사 6283명 오케이 어? 조조 타도의 열기가 고조되어 연합이 결성 어? 합종군? 반 조조 연합 탄생 근데 나 못가잖아 그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돼 다 색깔이 표적 맹주 연합 2년 연합이네 공손광은 아 조조랑 연합이랑 그 동맹이야 유장하고 둘은 씨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어? 그리고 상이 났다 60? 괜찮죠? 쌓어 itz 교역 아 이제 가자 교역하자 특사 위치가 안나온다? 위치가 위헌도 갔을거야 아마 위헌이 여깄을꺼야 어 그지? 장비도 여깄어 아 날짜로? 날짜 그러네 또 이렇게 가봤자 매력 정치 이거밖에 안올라가잖아 유주가자 유주 이렇게? 근데 돈이 없네 또 주사오면 돼 어? 오케 오케 어디부터 공격하냐면요 어 권한 아니고 여기 개양 권한은 냅둡니다 올라가서 싸우다보면은 지원군이 막와 어? 권한을 먹을까? 차라리 지금? 근데 권한 먹으면 되게 길어지는거 아냐 너무? 룰루랄라님 18개월 구독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긴 여기서 올라오면 좀 걸리니까 원래 여기 갈라고 했거든? 개양을 근데 주변에 만 만 만 한 3만 을 내가 부셔야 돼 24,000으로 부술 수 있겠지? 죽지 용장 용장도 데려가 유룰료보드 안행이나 방어? 제가 그냥 많이 안싸우니까 아 이민족은 파성이 별로래 밖에서 얘네는 싸우지 뭐 이 정도? 장사? 장사 없어 산이긴 해? 산이긴 해요 그리고 이동 유비 남해로가기 유비 남해로가서 군량 모으기 그 그 기술 쓰기 없네 없게인님 1개월 2개월 5개월 1개월 1개월 3개월 2개월 이걸 어떻게 막냐고 포상없고 계속 주워야돼 이게 중요해요 주워오는게 장비도 데코하면 좋았는데 위헌이 지키고 장비도 가자 장비는 뭐하길래? 아 내가 탐색을 시켰구나 고고 온다 온다 뭐 주게? 어 아 좋아 아 육 그럼 어디로 가나?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로왔네 온다 온다 이거 다 갈아마시면 12,000명 또 오죠 여기서 다 갈아마시자 여기 밀집지형이잖아 좁은데 싸우잖아 제갈량 신산 터지면 끝이야 보충? 남만 용장 무대? 필요없고 뮤비 왔고 장비 보내고 장비 보내고 상인만 뜨면은 이거 좀 살고 싶은데 여기서 수송해놓자고 또 그래 해놓자 이 정도면 되잖아 금이 없어 근데 여긴 공손공 다 온다 다 온다 얘네 다 갈아마시면 되거든? 그치? 그럼 없어 아 공손광사마 그럼 공손연? 공손공 공손공 돈 들었어 아 상인 있는데 아씨 많이 주는데 사고 싶은데 샀까? 샀까? 이 정도만 샀까?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월급 줘야돼 월급 여기서 나가 나가지 않나? 안나가나? 여기서 월급 나가 그래서 좀 남겨놔야돼 오 오 많이 는다 병사도 4천명 샀까? 이 새끼 조조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치? 얘랑 얘랑 달라붙었잖아 지금 우리 세명만 맞서 싸우는거야? 구석에서? 이거 좀 먼데? 이거 좀 먼데? 기다려 너 너무 빨라 이거 너무 먼데 살짝 뒤로 갈까? 그냥 먹으면요 지킬 수 있죠 오는거 제갈량이 하나씩 다 끊어주면은 얘네 이마에서 더 내려올려나? 일단 빠져나와 아 관평 출발 지력 70 더 오겠지? 오네 여기서 기다리면 될거 같은데? 그치? 오 방망파? 네오 방망파? 네오 방망파? 자극은 했으니까 자극은 했으니까 징권 아 넌 뭐 하나 만들어라 이게 안될거야 산이라 그치? 이것도 안될거야 어? 어? 구댕이? 낙석? 낙석 뭐 만들어요? 이게 안돼 개발이 안돼 산에서만 할 수 있는게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개발이 안돼가지고 다 연결돼있어 다 연결돼있어 미치 얘는 저 그거 그 뭐지? 그거 걸려있으니까 좀 뒤로 빼 자 어? 그치? 직 partly 폴힛이 공개 공개 공감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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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량 없어도 우린 그게 있잖아요 이 제한이 있잖아 어 안오네? 황충 정도만 오네 얘 코박하면은 이쁘겠죠? 제갈량이 먼저 가 얘는 딱 이걸 지키러 가네 제갈량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상인이 왜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터지잖아요 이게 신상 규모가 아 쓸 수 있어요? 고고 이 오자마자 그거 터뜨리는 거 아니야? 돌아간다 헷갈려가지고 돌아가 수동 워ード 어 상이 났다 육십? 육십원? 칠십 칠십 개면 좋은데 사나 돈 많으니까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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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물리치고 가는거야? 아니면 땅을 밟고 가는거야? 그냥 거기 땅 지나가? 얘 되게 세요! 1300이잖아? 얘랑 비슷해 황충하고 비슷해 지금 지금 미리 입력을 해놔가지고 돌아가네 이미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될거야 아마 얘네는 지금 다시 또 만육천명이 나와있잖아 그치? 출발? 또 출발? 유장 유장 장사 아 쭈형 안녕하세요 오늘 침착맨이 젖꼭지 100번보험 카페에서 그래요? 내 젖꼭지를 왜 봐? 아 아 이거? 만인정만 남겨놓겠습니다 대기대덕만 남겨놓고 아 이거 안했다 나 이거 작업을 안했다 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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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충 아마 퇴각 명령으로 갈거야 아마 그치? 쫓아가보고 잎무까지 먹어주는걸로 하자 뭐 여기다 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은데? 아 장비가 되버려? 이거 안하는게 좋은데? 이러내가는게 나은데? 이러내가는게 나은데? 이것도 사실 바뀌는게 좋잖아 그쵸? 음 출진중이면 무장으로 하지말라 그랬어 출진중이면 무장으로 하지말라 그랬어 엉 영릉 도시 입성이기 때문에 얘는 쫓아가봐 바꿀까요 다? 사위 사위는 평영 됐어 없어 이제 아 담당이 없네 여기 없어졌네 다시 나온다 끊기겠는데? 여기까지 진출을 해서 진을 안세우면은 좀 힘들겠다 그지? 가자 아 담당 만들어줘 그래서 여기 늘어나다 말았구나 낱말 호..호거려? 돌아오게 했어요 그럼 또 만명 또 나오죠? 탐색에도 없을텐데 이제 없네 금이 없어 아 황클 그리고 황클 어 빨라 아 배로 좌, 8만. 아니 3만. 병량 3만 이거 먹어가지고 이제 마등 이거밖에 안 남았어 여기도 아 이렇게 됐군요 버틸 수 있을까? 각지에서 해코통 당하고 있죠? 여기서도 12,000명 눈도 들어왔어 병량도 15,000 또 들어와 오케이 앉어 어? 질수가 없어 채갈량 있는데 앉어 광클 그리고 광클 연녹 오케이 분전 터져 신상규모 터져 광클 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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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path 공격 넌 그냥 하 위엔해둬 응 응, 안 돼 보충 보충해 차관 열고 보고 이거 광클 삼천명 조운하고 허저 허저가 우금 대신 나오면서 이거는 뭐 조운이 장료를, 이만을 그 흡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쉽죠 개인, 어? 전용 조형도 있는데 없죠? 허저는 와, 광건, 단기, 호위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안 되죠 아, 쓰러트렸어야 되는데 광클 그리고 광클 제갈량 한 칸만 더 가 터졌다 와, 이거 봐 네, 네 명한테 들어가 혼란, 상인혼란 그리고 돌격, 격파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아하하하하 ㅋㅋㅋㅋ 여기서 다 갈리는데 안가잖아 아하씨, 안가잖아 죽어가지고 왜 죽어 사기야 이거 그냥 그냥 여기다 찍어놓으면 지나가다 안 때리지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광역을 그냥 지나가면서 긁어버리지 않나 접근시 그냥 공격을 해? 이걸로 저 돌? 저 돌 걸어나? 그냥 지나가버리더라고 그냥 긁으면서 지나가더라고 긁으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때리면서 가 오케이 이 뭉쳐있다가 이거 다 혼란 걸려가지고 하우돈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기동 공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왼쪽에 사기야 X사기야 이거 질 수가 없어 차관도 괜히 한 것 같아 돈 아까워 요대로 올라가서 요대로 그냥 얘네는 그냥 돌게요 여기 먹을 여기 다 먹을 때까지 돌게요 그냥 사기가 물리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중간중간에 복음만 좀 해주고 가자 지나가면 갈면서 전주 잡고 아 귀환했고 뚱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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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실리런 아 상승량 증가 유비가 갖고 있으면 되겠죠? 이야 금 또 늘어나 하우돈 갈리는거 봐 아 여기다 진 하나 만들자 어때 괜찮지? 누가 아냐 니가 빠르니까 같이 만들어 나머지는 저돌로 해놓고 공개 결제 교역 또가 그 다음에 가루다 진영술 전상 돌격서 굿뚱 연걸전 사드 간홍에 빌만하다 간홍 또 생각나네요 특사 세명만 보내도 되나요? 이렇게 보내자 여기가 지금 바뀌었을거야 안 바뀌었네 아 여기가 바뀌었나보다 어 사람이 없어 어 아씨 이런애들 불러야겠는데? 남매 근데 얘네는 개성이 없네 없네? 남만 이런게 없네 그리고 이게 왜 안되지 아까 유 유주가 놀던데? 어디 보냈나? 그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상인이 왔거든요 상인 또 사 아 50인데? 사기싫은데? 50이면? 똥만 좌악좌악사찌르곤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 있어 남해 황어령 대신 들어가 유주가 병영 17 올라간다 그래도 사 이만큼만 사자 아 아까운데? 좀 차이 좀 나는데? 왜냐면 50 60 빠질거 50이니까 지금 가격에 20% 손해야 아 교역본에서 아 교역본에서 그러네 음 유비가 일로와가지고 그렇구나 그래도 해야지 뭐 처음으로 해봅니다 가자 가자 병사 또 왔어 12,000명 먼저 가서 짓고 있어 좋고요 다 지으면 임무 이런거 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가? 얘는 어차피 공성이 공군은 2100이야 공군 2100 근데 공성이 500밖에 안되고 얘네는 공격이 8000이니까 얘는 주변 이런거 딴 먹어놓는 용 좋은 좋아 2,000명 2,000명 앉아도 될 것 같긴 한데 900원 아깝다 근데 이게 가는 길에 병량 소모하는거 보다는 낮긴 한데 여기를 점령하면 어차피 여기 군량이 63,000이 있어서 아무튼 여기서 26,500명이 나옵니다 고고 나온다 신상기모 충전됨 광클 황충도 온다 다 지웠어? 아 다 지웠어 오케이 숲에서 싸우면 얘네가 얘네 둘이 얘 물리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얘네는 아 근데 기병이니까 활 안쌌 그치? 그냥 싸우 공격 얘네 이렇게 가고 나머지 애들은 공격하고 얘 가까이 가면은 터트리고 결제하고 이벤트 있고 어? 오하의 아몽이 아니다 송권은 여몽에게 학문을 익힐 것을 권하고 여몽은 열심히 공부해서 오하의 아몽이라고 불리던 모습은 자취를 감춘다 아둔한 여몽이란 뜻이죠 아둔한 여몽이 이제 아니야 충성도가 높고 능지가 70 이하면은 발생합니다 그러면 능지가 90이 될거에요 90 이상 능지 이벤트 리버스 차돌 부르셨습니까? 저에게 무슨 용무인지 장음도 올리긴 올리는데 조금 올라 장음은 학문을 익히도록 하시오 앞으로 무예뿐만 아니라 학문도 닦아야 하지 않겄소? 분무로 바빠 서책을 가까이 할 여유가 별명하지 마시오! 이제와서 박사가 되기를 청하진 않소 다만 시야를 넓히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고 박사가 될 정도는 안하는데 얘는 박사가 될 정도랬어 예! 예! 주위 사람들도 크게 놀랐다 몰라보겄습니다 무예만 앞서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학식까지 갖추셨더니 예전에 아몽이 아니시구려 수적 여몽과 수적 출신인 장음은 이리하여 일군의 명장으로 성장했다 포즈 멋있는데 얘가 걘가? 눈알 노랗고 걘가? 그죠? 걘 진무야? 아아 진무의 눈알은 왜 노랄까? 컨클 아.. 아직 아냐? 보자 한번 안나오네 하하 야아 씨 좋은데? 우리 정도는 안 되는데 좋은데? 여몽 어디갔어? 이런게 여기 이렇게 껴있다는게 그쵸? 산월투장 90일 깨잖아 좀 없는데? 여몽? 어디간거야? 아무리 어디있어도 나오는데? 아 닫혔나? 아 닫혔나보다 야 이거 진 배치 너무 좋죠? 진완성 재밌는 이벤트도 보고 보충 싫어 안할래 돈 아까운 돈 아까운거 같아 광클 터졌다 5,300 5,300 그리고 갈리는거 봐 장비 87 시간이 남아 얘 어디갔어? 황충 뭐야 이거 황충 9,000명? 찍어 얘네는 왔다갔다 하면서 벌처같은거지 얘 두명은 기동력이 좋고 싸움도 잘하는데 공성은 안좋으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찍고 스파이더마인 이런거 건설 이런데도 해두면 올라갈때 좋겠다 히 히..힘하루 히..힘하찬루 헛계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시작 지금 단 froze 출시 그리고 이게 신상규모가 계열받는게 뭐냐면 건물도 돼요 느낌표 이게 뭐야? 아 군령 고갈이야? 벌써? 먹고 여기 들어가서 재정 배워가야겠다 그치? 부상병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병사는 더이상 충전 안해도 될 것 같애 안 보내줘도 될 것 같고 밥 엄청 먹는다 이거 떠야되는데? 연회 몇명인데 세 명 어어어 스윕이 생겼어요 상추 다시 오죠 뭐 따고 가야될거 아 저돌 얘네 처리하고 가는게 낫겠죠? 얘 저돌이라서 못풀고 그럼 제갈량이 여기있어 제갈량이 지키고 나머지는 다가 오케이 왜냐면 이게 보급로가 끊기면은 황충이 올라오면서 보급로가 끊기면 그게 문제니까 아 잠깐만 나 이거 담당을 안줬네 아 온다 15,000 3,000 몇개 유언 제갈량이 있다가 한이 2,000 가 속도가 이게 속도가 너무 머네 이게 아까 차관으로 3,000 보내서 그래 그지 없어 그게 수송이 더 빠르니까 미축이 조달로 아 조달이네 운송이 있어야 되는데 운반 운반이 빠른 건데 50 이케가 74일 이 진땜에 걸려 진 지어놓은거 땜에 걸려 이게 더 느려? 그러면은 천 병량은 따로 보내 그리고 위현이 따로가 봉시로 가 40폭 7 가 일단 가 여기까지 가는데 한 40일이니까 막어 뭐 교지로 못와 얘네는 교지로 얘네가 못와 올 수가 없어 제갈량이 진 맞고 얘는 가자 넌 그냥 빨리 먹어 이거 그래서 들어가서 해야 돼 치료? 치료 지금 하지말자 신상규모를 해야될 것 같아 아 아 이거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 경력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보내서 경력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장포 들어왔어 좀만 버텨봐 쌀 들어오지 않을까? 도시 확장? 오케이 중급성 사기 근데 관우는 왜 사기가 안... 오! 들어왔다 관우는 왜 사기가 안 떨어져? 사기 저하가 적음 특정 범인의 자기 세력 부대에 상인들이 없어 상인들이 없어 상인들이 없어 미치고 미치고 그 전에 이거 할 수 있을까? 오 경파 뭐 뭐 뭐 터진다 뭐 터진다 황충도 탈용 탈용자 사기 관우 잠깐만 잠깐만 이번에 이번에라도 쌀 사면돼 아 주장 50인데 25 전투력 포악 떨어지는데 이거 근데 이거 천통했다고 치면 안 돼요? 어? 맹혁 발견 거의 부셨는데 조금만 조금만 아 근데 다음 턴은 사라질 것 같은데 얘네 야 이거 이번 턴은 못 끝내나? 아 이번 턴은 끝내면 되는데 아 풀려났어 다 퇴각해가지고 풀려났어 포로 사기 30 40 근데 얘 사기가 진짜 버틴다 얘네 이왕으로 이거 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이번 턴은? 하 신상기물 여기다 근데 이거 잘렸을 거야 아마 했으면 다른 애가 막았었어야 됐나? 아 나 이거 안 풀었다 됐다 됐다 다음 턴 제발 아하 먹을 것 같죠? 먹을 것 같죠? 어 먹을 것 같애 68 사기가 올랐어 서로 든든해 먹을 것 같죠? 증발하긴 했지만 먹을 것 같죠? 상이 났어 하하하 상이 났어 이만큼만 상이 났어 야씨 어 이것도 오거든? 아 쓸데없이 병사 많이 내놓지 말자 어? 교지로가? 아 이거 5천명은 막습니다 교지로가 교지로가 제갈량이 배송이 됐어 그죠? 아프지도 않아 조우는 아파 제갈량 아프지도 않고 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출격 이거 이거 샀으니까 끝 애들 사.. 그게 좀 떨어지겠네 어거지로 점령 어우 가우 이거 다 돈이거든요? 보러 이건 좋아 어쩔 수 없어 3만명이 갈렸네요 쓸데없이 이정도면 깬거 아냐? 잠깐만 여긴 제갈량이 막아야겠지? 아무래도 제갈량 막고 여기로 이동시켜서 제갈량이 또 막자 일 안하는 애들 다와 아기 혼란일때 패주면 좋을것 같은 데 예? 딱 필요한 병사만 내보내는 그 미덕을 알게 됐어요 힘 조절 셀전에서 힘 조절하듯이 병사 가용 가능하다고 다 내보냈다가 병량 부족해가지고 천축구하고 겹쳐가지고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쫄깃해요 그죠 근데 애들이 이렇게 굴려도 충성도가 안떨어지네 참 미안하네 참 애들아 미안하다 뭐야 도적 발생했는데 여기 농동에서부터 회무부터 해서 긁고 내려왔는데 막을 생각을 안하냐 독 면역이 아니구요 독이 없어요 여기 독 없는 길을 알아 얘가 지금 아 맞이 맹획 떴잖아 맹획 낱만 숲 강건 부상병 회복 마을 위에 있으면 80 80 야 씨 좋은데 7500년 뭐가 급해 제갈량 보내놓을까? 아니 이거 막고 가야지 여기는 위헌이 못 막을 것 같은데 여기는 유관장 3명이 나오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와줘 제갈의 몽 내려올거야? 아 남주자 제갈량 안보내기 잘했고 야 이거 진짜 환상의 환상의 운영이다 이거 턴제인데 이렇게 리얼타임 하듯이 하는 사람 있나? 턴제 를 이렇게 어리버릿하면서 들어가야 일단 3만명을 날려? 씨 그리 와 여기도 2명 와야되는데 여기도 2명 와야되는데 아 얘네 뺏겼구나 아 얘네 뺏겼구나 담당이 없어졌어 건령? 건령해서? 와 진도가 교련 담당이고 유봉이 모집 담당인데 여기서 모집을 안 해가지고 가나? 다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오는 중? 오는 중 여기까지 줍시다 뭐 좋은거 없나? 오케이 이건 됐고 여기 봅시다 그냥 가 자꾸 먹을라 그래 홧! 아 좋은 낫겠다 좋은 이거 어떻게 함락시켜 이걸 이거 병상 하나 써 이거 한 명 묶어놓고 뒤에 돌기만 해도 이거 그건데 금이랑 이거 뭐야 뭐야 아 아 얘를 보냈구나 교련 담당인데 얘는 이제 오니까 그냥 해놓고 고음 봐봐 올라오면 멀었거든? 여기까지 오면 합시다 왔어? 왔어 도시부터 장비 조언은 쇼 다 수리했어? 조금 남았네 선관 이동 아니면 괜찮아요? 시간 안됨 조언은 쇼 쇼 다른 데 어떻게 됐나 보자 버텼네? 증하네? 장르 여기서 2만명 집어먹은게 안좋았어 오히려 그죠? 2만명 집어먹었어 다 출전해가지고 쌀 다 갈려가지고 오히려 다 토해내고 허허 허허 이거 허허벌판이야 달리기 너무 좋아 마등 그 기병애들이 달리기가 너무 좋게 되어있어요 어? 동맹 풀림? 야 여기 토성에다가 막로 해놓은거 봐 오는 길에 공손 시리즈는 이런 방어기지 짓는거 그게 있나봐 DNA가 있나봐요 나 더우면 못참아 나 더우면 못참아 금 407 27 위 남해 아 남해 교지 금방을 내가 다 갈아서 이제 만명 밖에 없죠 여기도 한번 갈면 만명 여기도 한번 갈면 만명 아 여기서 올라오고 있네 사기 87 거나는 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대충 막고 사람은 왜이렇게 없지? 이거 교지 아니 천축국에 몇명만 보내야겠다 개양해서 막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죠? 남해로 이거 만명만 있어도 깨부셔 제갈량 3000명 뭐 해가지고 해도 이동 호출 위헌 불러 돈도 많고 아 아씨 아까 많이 잡았는데 어? 하우돈하고 막 그런 애들 아깝다 그리고 여기 개양으로 남해로 간이 관우 관우 재갈량만 있어도 깨겠지? 얘는 어차피 내정 안하니까 이렇게 보내 가우 시도해보라고요? 왕창 어 왕창은 된다 어 왕창 들어왔어 하객진영의 기동, 공성, 파성 강화 그럼 하객이 좋아진거야? 아 권영도 늘어났어 느리지? 군량이 부족해 선상향 권영 손상향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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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가우더 된다고 했다구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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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어떻게 봐 그래 위로 가라 그냥 차라리 위로가 위로가 봐봐 안된다고 했잖아 아 대사 아까 안된다고 했어 아까도 이런거였어 아 그래? 변덕이 없어졌나봐 더워 교지에서 출발하면 좋으니까 이동시켜 간호 송건 개항에서 왜 개항에 했지? 이화가? 거기 갔다왔나? 천축구? 미축은 저기에 있어 이미 내가 이동하는데 있어 갔었구나 요정도? 요정도만 보낼까? 세명만 보낼까? 니가 강건 혈로 산전 또 친해지면 뭐 더 주던데? 또 친해졌나? 어 초원이식 부상주 온다 온다 오케용 탈출했어 저구요 제관령 왜 안되 아 등용 안고 오는 길이야? 6일? 다음 턴에 나갈 수 있는데 제갈량 없어도 돼 가루다 그것 땜에 이게 좋은 거 아냐? 그렇진 않네 뭐야 얘가 왜가 호가루 가야지 호가루 호가루 꺼 이..이 쪽 쓰지 아 이쪽 군량을 써 7000명 뺐어 어이씨 사 사십개? 아 만사 50개? 사 아 50개도 아닌데 어? 아 50개 아닌데 이걸 해야 가루다 이거 또 출발을 해 아 애들 안 왔구나 나 다음에 가 위헌 유봉 주포진도 담당이 없어 담당이 있고 여기도? 담당이? 좋은 눈 일하면 안 돼 좋은 눈 일하면 안 돼 쇼 이동이동 4일 4일이 4일이 7 6 농업 저돌 없는 이민족 있어요 용장 아까 고장 오케 가자 오케 가자 여기 나가서 끊어주고 관우가 붙여주고 돌면 끝이죠 아 마등 망했구나 마등 망했어 아 마등 망했구나 자 재갈량 자 재갈량 호출 재갈량 호출 바쁘죠? 재갈량 아 여기 갈때 재갈량이 필요한데 재갈량 없이 좀 막으면 안 될까? 세 군데서 오네 재갈량 있어야겠다 재갈량 나누면 안 돼? 하하하 근데 조운도 이거 가능해 근데 조운도 가능하긴 해요 단기구로 하나 혼란 혼란 시킬 수 있어 흠 근데 얘는 광역이야 조운이 안 나왔어 지금 아 언제 났냐? 나 아픈게 이 정도에요 아 조운도 광역이에요? 그러면 조운이 막자 여기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제일 이쁜건 유관장이 여기를 막고 조운 그 공명이 그렇게 돌고 하는게 이쁜거 같은데 아까 화타가 여기로 왔는데 조운이 일로 가버렸어 조운을 일로 보... 모... 오... 오... 오고 관으로 저기로 보내야 돼 조운을 일로 보... 관으로 저기로 보내야 돼 터지지마 터지지마 왔다 출발해 특사가 뭐가 좋아요? 이거 하나? 읽어봐 아이씨 우호도가 쉽게 상승 쪼끔 더 좀 요하까지만 했어 과자 이렇게 해서 잠시만 아이씨 30? 어? 8억? 1억? 3억? 3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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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냐 여기저기서 보네 2억 겨울 밖에 3억? 2억? 4억? 3억? 4억? 4억? 5억? 왔다 도구로 주거한다 얘네는 아 얘네 점령을 안해놨지 내가 그치 어쩐지 안 먹더라 위임으로 해야겠다 건물만 앉으면 되자 아니 얘네가 돌아냐면서 다 부셨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비는 칠레같이 이렇게 되어있어 여기서 세군데에서 계속 와 여기서도 이렇게 와 지금 오고 있죠 여기 온거는 막았어 여기를 먹어 놓으려고 여기가 이제 공격 안받잖아 어차피 여기 막을거를 여기로 가니까 여기가 좀 공간이 있고 오면은 대처가 되니까 병력을 조금만 놓고 여기로 이동 그래서 이걸 먹어 그래서 두개 먹고 여기서 강 위에를 강 아래를 다 먹어 요렇게 돼 뭐 사실상 통일이지 뭐 사실상 통일이지 뭐 사실상 통일이지 뭐 병사 74만밖에 안되요 저조 뭐 좀 해봐 알아서 할 수 있잖아 못하는건 아니잖아 요째로 나가자 어때 요째로 나가자 어때 요째로 나가자 쿡량이 없다고? 있어 40? 안사 왕창 왕창은 농업 다 토지점령 다 좋네 농업 오케이 가자 여기 오는거는 위헌이 맞고 여기는 알아서 점령하고 여기는 여기는 한영까진 줘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막을 수 있어 손권 망하면 그때 러쉬 시작인데 아니지 나한테 오면 다 갈리지 제갈량이 있는데 어떻게 줘 상대가 내가 아니니까 손권을 가른거지 상대가 나면 갈리지 돌아가자 돌아가잖아 지금 음 가까이 가다가 아이씨 제갈량이 있으면 어떡하지 퇴가 지금 여기다가 한영에다가 제갈량 인형 하나 뇌향에다가 제갈량 인형 하나 하나씩 설치해놨어요 제갈량 허수아비 어이씨 얘네 한번씩 당해 보내드리거든 그죠? 잘 알죠? 없어졌네? 이대로 갈게요 나 건드리지 않았어야 됐어 넌 서서히 가면서 신상규모 하면서 이렇게 뭐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임하 포위 점령 발사 먹고 가 그래 먹고 가 죽게 50 40 안해 30 얘는 뭔 깡으로 이렇게 오는거지? 이거 툭 다칠텐데 이거 그죠? 미령의 다 사섭이 엄청 토지 점령을 많이 해가지고 탁 다칠텐데 맞이하러 갑시다 다칠 때 잡아먹자 장사로 가자 12일 얘는 12일 안걸리거든요 땅위에 적군이 있으면 안 퍼져요 퍽 다치는데? 장사 장사요? 장사는 산에서 좋으니까 봐봐 닫혀 이거 그래서 여러개 부대를 이렇게 싹 밀면서 가는거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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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시 미쳤네 공군이 그래 알았어 11 2 2 3 3 4 4 5 5 탐사 살사지 얘네 놀면 어차피 이쪽으로 와서 이런거 먹은거 다 해줘야될거 같은데 여기까지만 먹으면 더이상은 양보 못해 가 이제 또와? 곧 때리네 오케 오 좋은 나갔어요 기억오겠다고? 내향까지 먹고? 어? 어이씨 포위 점령 가네? 아닌가? 조은? 뺐는데? 이거 관우.. 장비.. 장비유비 밖에 없는데? 장비유비 관평장포 어? 이거 먹고 씨안으로 가자고? 그건 아닌거 같은데? 갑시다 일단 일단 보내놔 이거 이거 아 시호출이지 30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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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나면 상인이 없나? 고 어떻게 할거야 와? 올거야? 어? 올거야? 제갈량 여기도 필요한데? 제갈량이 여기도 필요한데? 오는 데 좀 걸리니까 제갈량이 오는 데 좀 걸리니까 제갈량이 아 음 모모 잘 안 띄는 데 알아듬 그리고 너무 로봇 로봇 안되겠다 여기만 줘 내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창있죠 이동 호출 조은이 막자 새로운 담당관 취임 남만 용장하고 이렇게만 막아 그리고 그 누구야 맹획도 와 운남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 좋은 맹획 주창 용장 요거 여기는 지금 몇명 필요해 1명 2명 3명 4명 지금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 호출이 없네 킪드 킪드 그쪽으로 부끄 כן 낯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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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가 은근히 필요해요. 인재는 아니에요. 인재가 은근히 필요해요. 딱 5명 쓰는 거거든요. 거기 3명 오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 안 닫아요? 원래 안 닫아? 딱 닫아줘야 되는데. 팍 이렇게. 아 올거야? 와 씨. 순서대로 와도 되겠어? 괜찮아? 감당할 수 있겠어? 아 적군 있으면 안 닫혀? 옛날에 닫혔는데? 두개. 그렇게. 오. urban의 이런 거요? ад회는 어떻게 바랍니다? 오. 공 Word 안 해 걸까요? 어떻게 바랍니다? 여기서 잠을께요. 잔여병사 이천 다른 땅으로 넘어갑니다 사섭이 되게 높은데 일단 추행으로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관평은 아버지랑 써야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딴 데 있어 장포 저둘이 있다고? 얘도 저둘 있을텐데 어떻게 땅이 아니야 지금 관평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싸우고 얘가 돌아야겠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둘이 있으면 중간에 적을 만나면 싸워요 여긴 이렇게 싸우고 좋은 오면은 싸우고 월추 된듯 인재가 없어 지금 모질러 땅에 비해서 끊을 필요도 없네 알아봅니다 ㄷㄷ 뭉씨는 공격력이 좋은데 씬은 그게 안좋네 권영 권영 남의 쌀 이슈요? 쌀 적당히 있어 거래량이 안 쓰였나? 상인이 있으면 있나? 없네? 이 병력으로 못한다고 그러죠? 못할 것 같죠? 해요 놀랍게도 삐져나오거든요? 한 만 명 정도? 제갈량으로 병력 손실 없이 가라 그리고 9,000명 남죠 또 병력 손실 없이 또 여기다 가라 한 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나눠야겠어 집단을 나눠야겠어 1집단 관우집단 관우 관우 관평 관우 관평 유비 어딨어? 무려 유비 관우 장비 관우에다 주창 붙고 장포 요렇게 붙어 요렇게 붙어 유비 관우 장비 관평 주창 장포 손상향 유봉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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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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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관우 주창 세트 주구마님 아마 주창하고 관우랑도 터질텐데 안 터지나? 그죠? 의영제? 안돼 조수 조수 집단 2집단 제갈량 제갈량 황어령 관우 요화도 터져요? 아 그래? 그럼 관우를 독립을 해야겠다 그치? 요렇게 맞아 손상향 장비 유비 유봉 장포 관우는 따로 뛰어 관우 관평 주창 요화 끝인가? 관응 들어오면 관응 여기는 지령 제갈량 황어령 제갈량 조운하고 따로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여기가 좋은 좋은 위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얘네가 그 초계서 위에 갈 때 투탑이잖아 좋은 위원 호골도 좋거든? 호골은 어디라 묶을까? 호골은 호골은 여기 제갈량 쪽에 묶자 전투 요원이 없으니까 호골하고 걔 누구야 용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해서 파견하자 조운이랑 제갈량 같이 하면 또 터져요? 둘이 터져? 그러면은 음 음 저격 회 조운이 헉 승 ㅇㅋ 탁 자 ㅇㅋ 음 탁 탁 탁 탁 원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아으으으... 어렵네 탁 탁 탁 탁 탁 탁 탁 그럼 이걸 빼고 아.. 좋은 제갈량하면 너무 센데? 좋은 제갈량 어.. 그것도 터진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까? 호위땜에 제갈량 일기토드 대신해주고 맹혜까지 넣어줄까요? 맹혜기 없지? 아 지금 이군단에서 오고있지 그럼 여기다가.. 아.. 위헌을 넣어 3집단만 넣어 그러면 맹혜하고 난만을 넣을까? 위헌도 넣어? 그니까 위헌하고 위헌 맹혜? 난만장수 2명 맹혜 오면 넣어주고 위헌 왜냐면은 지금 여기를 여기를 누가 지킬거 아니야 하거든? 지금 여기 지금 막 퍼져있잖아요 내가 지금 막 한게 관우 1파를 여기로 보내자 관우를 여기로 보내고 유비관우 장비를 하고 좋은 애들이 좋은 제갈량이 돌자 그래서 이걸 줄이자 황홀형하고 이걸 합치자 진도 이런 애들은 쓰지마 진병 교련 셔틀이기 때문에 교련 셔틀이기 때문에 하지마 진병 제갈량이 위험 많냐고? 아 그러네? 하시 또 나눠야되네 그럼 여기에 진도를 넣어 진도는 이쁘죠? 왜냐면 진도가 유사 조운이거든? 그니까 진도의 그 한 업적을 조운이 좀 빨아먹었어 진병 그래서 유사 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4개 됐죠 그리고 여기다 용장까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호골 호골? 호골 시리즈? 그래서 얘네가 외부로 돌고 위헌 위헌이 남네 위헌은 유비 좋아하니까 유비로 넣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성격같은거? 친애 이런거? 눌러봐야 하나? 유비 유비 유비를 넣자 갈량이랑 안좋으니까 됐다 아 됐다 이쁘다 그죠? 중앙지키기 1집단 관우 관우 패밀리 저쪽 이거 끝나면은 집단 보내서요 관우 패밀리가 여기를 막읍시다 여기 막고 막고 근데 이거 어떻게 막지? 가고있긴 한데 근데 요거 내가 이걸 뚫어줘야 얘가 이거 막기가 수월하구나 여기를 먼저 해줄걸 그랬네 거난을 사기도 없고 상업 이런것도 왜 다 안되있어?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끝나면 이렇게 오겠죠? 깼어 깼어요 졸업 아까 병사 갈린것 때문에 한 10년 후퇴했네 10년 후퇴했네 10년 후퇴했네